캡콘컵 10 SFL 월드 챔피언십 캡콘컵 10 SFL 월드 챔피언십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네요 네! 그리고 PV영상 우리가 두 번째 봤잖아요? 네네네 보면서 옆에서 짚어주셨는데 그 발마스터 선수가 맞는 장면 다 발마스터에요 참... 패러 선수한테도 맞고 계속해서 이제 당하는 모습만 올해 참 발마스터에게 유독 좀 잔혹한 해였다 가혹하다 가혹하다 뭐 D조의 결과도 그렇고 사실 네 영상도 사실 발마스터 맞는 장면 뭐 위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물론 제로제로 레인션이 올라갔으니까 네 거기에 맞는 승리하는 장면을 편집해서 넣은 거겠지만 하필이면 또 그러면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맛있게 맞았다 편집에 나올 정도면 맛있게 만든 역할을 했다 근데 그만큼 또 슬픈 게 없어요 아 안타깝죠 네 발마스터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춘니 물론 괄호치고 지금 킴벌리 음 네 뭐 이런 선수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발마스터에게 굉장히 좀 가혹한 해였지만 또 페넘 선수한테는 또 굉장히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랜드 파이널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밴디츠와 FAV 게이밍 다시 만났네요 이제는 그랜드 파이널이고 70점을 먼저 가져가야 되고요 네 1번 1번 10점 2번 10점 3번 20점 네 이렇게 해서 70점을 먼저 따면 승리인데 어웨이가 FAV부터 어웨이에요 그러니까 FAV는 먼저 순서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캐릭터와 함께 여기도 비밀병기가 하나 있죠 네 사코 선수 중요한 건 뭐냐 3번이 누구냐예요 본짱이겠네요 네 다시 한번 똑같은 이제 순서로 나오는데 아 이번에는 토끼도 선수가 중견이네요 사실 뭐 큰 의미 없죠 어쨌든 홈팀에서 보고 나올 거기 때문에 3번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고 이거는 뭐 일본에 뭐 JP가 있고 뭐 점수는 똑같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본짱 대 메나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네 메나 선수가 오히려 유세희 선수나 토끼도 선수와 붙는 걸 한번쯤은 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좀 본짱 선수가 섭섭해할까요? 네 이제는 섭섭해 안 해도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젠 피해줘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지면 안 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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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선수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선택조차 지금은 네 밴디츠 팀에 있습니다 네 아 또 이렇게 시작 전에 악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카바 아닙니다 샤워하이예요 네 샤워하이 누가 봐도 샤워하이죠 뒷모습만 봐도 샤워하이죠 네 아 옷을 까먹었다 네 유니폼을 좀 놓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타타리안 선수도 지금 경기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니까 이 밴디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일어나셔서 이제 시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미국에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앵버빅버 앵버빅버 네피펑크팀이 있었잖아요 아 엄청난 팀이었죠 그러니까 리그를 10승 0패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패로 리그를 1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맨하가 그냥 한번 이기고 우승했어요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올해 발마스터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앵버빅버 쉽지 않았다 아 힘드네요 그쵸 한번의 승리로 그랜드 파이널 진출을 결정지은 네 밴디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만큼 제가 말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진짜 빅게임 헌터다 맨하 그 맨하가 있는 또 이 밴디츠 얼마나 또 맨하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렇죠 맨하 선수가 캡콘컵 챔프도 두 번이나 했고 네 사실 큰 경기에 강한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아 이런 데이터가 또 나오네요 11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네 15번 출전을 해서 네 7번 승리했고 네 일본 지역의 류세이 선수 30살 아 이런 장면을 또 준비를 했네요 30살이었네요 벌써 30대 네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어려서 네 20대 초중반이었죠 네 20대 초반에 가까웠는데 어느새 30살이 되었습니다 류세이 류세이 선수가 일본 JP로 나오고 네 어쨌든 일본의 최강 JP이기 때문에 네 앞선 경기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샤오아이 조차도 쉽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진땀승이긴 했지만 네 네 그만큼 운도 따라주고 명장면도 만들어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샤오아이 복수하러 왔어요 야 이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순서가 제가 봤을 때 딱딱 맞춰서 다시 한번 그 전략 샤오아이 네 카바 네 그리고 또 그거죠 이게 힘이 든든하다는 게 그거예요 지금 샤오아이 입장에서는요 네 내가 지더라도 다시 한번 내 친구 메나 있는데 아 그리고 네 아까 전에 캔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주리로 아 등장을 하나요? 일단 캔의 커서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뭐 주리 캠이 다 잘합니다 심지어 JP도 잘해요 샤오아이 캐릭터 여러 개를 수준급으로 다룰 수 있는 선수죠 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리가 좀 더 JP 입장에선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자 주리로 갑니다 주리로 가네요 주리가 훨씬 훨씬 까다로운 편에 속해요 캠보다는 뭐 지공섬이라던가 붙을 수 있는 기본기도 있고 워낙 러쉬 속도도 빠르기도 하고요 네 JP 입장에서는 기본기 대공을 치기도 약간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전략은 네 결국에는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거고 아 샤오아이조차도 볼빵빵 해주네요 역시 주리는 볼빵빵 해줘야 된다 역시 자 달려가고요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어 정확하게 읽었는데요 중요한 건 너의 체력이지 내 게이지 아니다 연속 잡기 네 네 대시하면 플러스 2다 이번엔 양양 네 계속해서 꼬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가겠다 들어간다 잡기랑 시통하지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 샤오아이를 지금 멈출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 네? 네 정말 캐릭터가 죽기 전까지는 네 KO를 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들어가서 빨리 죽여야겠다는 마음 지금부터 계속 대시하죠 비아트 없어지면 각보고 그냥 바로 유세이 선수도 달려가 줍니다 네 강스토리버그 아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자 일단 근데 패링이 잡은 상태여서 너무 땡큐죠 이거 그냥 야 이거 어? 페리? 이거는? 찍고 비아트 안하고 대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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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 야 보었나요? 물론 이게 최상위권 선수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최상위권 선수들이기 네 와 보고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긴 한 나는 거리가 좀 epo Todos을 들긴 하 inhabit 야, 보였나요? 물론 이게 최상위권 선수들이기 때문에 와, 보고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긴 하며 거리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네, 오디아우님한테야 데미지가 상당해서 맞출 수만 있으면 좀 필요합니다 잡기 했으니까 사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공포 좋은데요? 강펀 깔고, 잡기 하면 추가차 들어가요? 뻥, 터지고 아, 살짝 늦게 잡혀가지고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라부슈카 하단 네 마무리죠? 번아웃에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번아웃은 안 됐어요? 네 서리부근? 어떻게 살아남죠? 아, 가뎀사! 확정 가뎀사네요? 확정인데, 잘 보겼네요 그것마저도 저기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도 용기죠 확정 가뎀사 구간을 만들 수는 있었는데 그러진 않았는데 또 잘 참았어요 원래는 연속가드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죠 류세위도 지금 느낌이 너무 좋은 게 상대가 속전속결로 올 걸 아니까 본인이 이제 같이 템포 올려서 이거 이득이죠? 네 아, 천천윤 대공을 놓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아, 이제 풍세 엔진 각인데 자, 약속력이 없기 때문에 와, 이거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무려 두 번이 들어가는 근데 지금 번아웃 상태가 아, 그쵸 번아웃 상태에 게이지가 없었고 아, 가뎀사망입니다 아, 가뎀사망입니다 네 샤오하이 선수가 캔과는 다르게 네 주류로는 더욱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 픽을 고른 거는 굉장히 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샤오하이 선수의 확실히 이런 건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 캐릭을 정말 다재다능하게 잘 다룬다 네 그리고 이 캐릭 컨셉을 너무 잘 알고 있죠 JP전? 그냥 시간끼리 필요도 없다 그냥 달려가면 된다 네 근데 또 그냥 뭐 그쵸 비아트? 그 전에 도착할게 페리를 누르고 있다가 비아트를 확인하고 달려갔어요 스파충 깔고 들어갈게 스파충이요? 네 잡고? 아, 빠르게 반응해줍니다 들어갈게 아아 여기서 또 암레시아까지 뽑히면서 그리고 패닝했다가 자, 위기입니다 류세이 만약에 이걸 가드하더라도 번아웃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위험한 상황이었죠 와 근데 주류를 주리픽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물론 주리가 JP가 엄청 쉬운 건 아니에요 캡보다는 조금 더 나을 뿐이지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 너무 잘해주네 네 비아트 깔려있기 때문에 가드할 수밖에 없었고 와 이것도 그냥 라부슈카 했어야 되는데 괜히 욕심냈다가 아 번아웃 자, 슬슬 질러야되지 않을까요? 그쵸 아, 이거 암레시아 하나 믿고 하단 한번 털어봤는데 오, 오히려 페리스 파우트 잡혔어요? 2레벨? 패링 잡아야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야 점프 한번 뛰었다가 아 이건 타이밍이 안 맞아서 2레벨이 확정적으로 들어왔네요 와, 방금 한숨을 푹 쉬는 무세이였습니다 살았다 네, 살았다 한 톤 벌었다 샤워의 선수가 SA 게이지가 많아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러쉬 봤어요 와, 주입이었죠 3레벨까지 써준 거 본인 게이지를 회복하겠다 드라이브 게이지를 회복하면서 네 다음 상황 사실상 잡기가 깔려요 살짝 걸어와서 그쵸 퍼펙트 패리 후에 강속 자리 바꾸기 대시리 대시 디아트 하나 깔겠죠 아, 잡기가 이거 거리를 이렇게 못 맞췄나요? 너무 급했나 봅니다 중단 천천윤 하나 깔고 러쉬 같이 맞았고 일단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라보시카 오, 라보시카 몇 번 터져야 되나요? 다 막을 수 있습니까? 페리, 점프 이야 완벽 파회 방금 살짝 고민했던 것 같은데 결국 세트스코어 2대형으로 샤워의 선수가 복수에 성공합니다 와, 정말 복수에 성공하네요 이게 퀵이 여러 개라는 장점 자체가 네 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긴다, 니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0포인트를 먼저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샤워의 선수가 역할을 충분히 다해줬어요 10포인트를 가져왔고요 10포인트를 가져왔고요 네 그쵸, 맞춰 나오는 거죠 토끼도 상대로 카바 복수전 네 네 네 아까 그 FAV게이밍과 붙었던 밴디츠는 네 메나 선수만 승리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엔 샤워의 선수가 1승을 챙겨갔고 카바 선수도 그 자기 지분을 주장하려면 그렇죠 1승 정도는 챙겨가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네 사실 카바 선수 입장에서는 그 좀 메나 선수가 그렇게 막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지? 그 사실 본인을 JP로 아 탈락시킨게 근데 그만큼 또 서로가 서로를 약간 리스펙트하면서 네 좋은 동료이자 좋은 라이벌이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리를 꺼내온 샤워아이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항상 메나 선수 경기 보면은 네 가장 소리 높여 응원하는 선수가 또 카바 선수입니다 맞아요 둘이 너무 또 그 사이가 좋아가지고 네 지금 벌써 10년 넘게 같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는 이 주리 픽 자체가 굉장히 놀랍네요 워낙 다 잘하기 때문에 샤워아이가 진짜 뭐 이거 캔보다 좀 불안정한 부분이라면은 중거리 싸움이 그래도 캔이 강손이라던가 강발 때문에 네 주리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류세이가 캔전에 또 유독 잘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런 대회 무대에서 샤워아이 선수의 저 어쨌든 샤워아이 선수가 경험이 원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컨셉을 잡고 그 머리 위에서 심리를 흔들어버리니까 이 천하의 류세이도 당연히 재강이 좀 없었다 심리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템포를 올렸을 때 네 좀 더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네 사실 차분하게 하면서 급한 상대를 급한 상대를 받아먹는 것도 그것도 또 전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카바 선수도 이제 갚아줄 거 있죠 네 카바 선수도 토끼도 상대로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서는 건데 카바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없어요 픽은 변경될 픽이 없고 가일만 네 가일만 토끼도 선수 준비를 하고 있고 한번 이겼던 매척이니까 뭐 그렇게 부담이 되는 얼굴은 아니죠 토끼도 선수는 약간 오늘 굉장히 표정이 좋네요 토끼도 선수는 그쵸 지금 계속해서 본인 경기는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고 아 근데 저는 같은 캔 유저로서 이제 JP잖아요 네 보통 이제 캔 많이 하니까 같은 캔 유저로서 저 아웃핏 3번 네 좀 안 했으면 아 네 물론은 선수 마음이지만 아니 다리에 피가 안 통할 거 같아요 너무 저기 너무 타이트해요 바지가 좀 신경이 쓰이죠 여러 가지로 네 자 중성퍼리쉬에서부터 콤보 썸머솔트 좋습니다 썸머솔트 준비하고 있겠죠 와 아 방금은 블레이드를 깔아놨기 때문에 네 러시 보기가 꽤 까다로웠거든요 아 지금도 약번 나오네요 와 대단하네요 같이 맞고 펄시 카운터 한 번 더? 아 안 죽으니까 승용까지만 자 여기서 잡기 무난한 선택 한 번 더 야 한 번 더 잡기 확실히 토끼도 선수가 방금 전에 그 드라이브 게이지가 카바 선수가 네 오디 썸머로 쓰면 번아웃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부담없이 잡네요 안전점프 인척 아니죠 중단 중단이 깔렸던 것 같은데 그냥 잡았어요 네 기다려주고 와 진짜 거리 조절 지옥 방편 아 이건 무슨 지옥입니까 네 저걸 정말 잘한단 말이죠 저 딱 구석에 물어놓고 네 너가 여기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건 없다 거의 근데 계속 서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앉아중발 한 번 나올 법 한데 그런 타이밍에 또 트위도 선수가 서서 약발을 내밀어요 가일이 저기서 누를 수 있는 기본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 뭐 많지는 않거든요 앉아 약발 말고는 생각나는 기본기가 없단 말이에요 약보는 당연히 안되고 거리가 안되고 네 약발 아니면 서중발 정도인데 뭐 앉아중손 정도 거리에 따라서 네 근데 선택하기가 힘들죠 아 굉장한 전투력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가마 선수 그 가일전 자체를 꽤나 많이 정립한 거 같아요 그 내용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네 이 거리에서 내가 봐야 할 건 이거고 이 거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 이거고 이런 게 딱 정립이 돼 있으니까 러쉬 거리가 이 정도쯤 되겠구나 음 너의 기본기 이 정도겠구나 딱 기다리는 부분에서 확실히 기다려주고 너가 여기선 칠 수 없겠구나 해서 내가 먼저 누를게 이런 게 좀 지금 정립이 된 거 같아요 아무래도 히구치 선수라든지 이제 일본에도 상당히 강력한 가일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비를 충분히 했어야만 했죠 토끼도 선수도 약간 멀었습니다 어 러쉬 욕심 아니었을까요 게이지가 너무 없긴 한데 그래도 가일이니까 시간은 좀 벌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러쉬 들어가네요 파동권 오디 지금까지 오오 괜찮은데 야 방금 저거를 퍼펙트를 치고 구석으로 몰겠다 승료권 아 이제 괜찮지 않아요 카바 선수 빠른 잡기 야아 한 번의 실수 이런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카바 선수가 네 진풍 실내가 쓰는 건요 구성을 빨리 몰겠다는 거고요 네 러쉬가 깔려요 네 기다리다가 특히 공기를 하려다가 맞았나요 페리 받아주고 아 눌렀어요 하필 또 여기서 눌러서 카운터가 터지는 모습이었고 이게 그냥 페리였으면 안 눌렀을 텐데 네 퍼펙트 페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거리가 좀 많이 멀었습니다 예 그리고 캔이 서중발은 썸머로 딜케이가 되긴 하는데 하필 또 써있어가지고 네 터니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네 지금 카바 선수가 저런 거 진짜 안 놓치는데 거리 조절하느라고 지금 가일이 안 야 이거 진짜 억울하죠 진짜 억울하죠 눈물 찔끔 나죠 가일 입장에서 강선을 대공기로 눌렀는지 네 퍼펙트 한 번 더 나오면은 멘탈 터질 것 같습니다 아 구석입니다 달려가고 강선 아 추가타 못 넣어줬어요 또 점프 강선 거리 조절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가일이 썸바가 그걸 못 보거든요 왜냐면 뒤로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그쵸 근데 뒤로 움직이니까 점프 강 턴으로 같이 판정 싸움 해보자 가일 입장에서 기분이 너무 나쁘죠 구석에 점점 몰고 있습니다 러쉬를 자꾸 약 턴으로 끊으니까 그냥 땡러쉬 블레이드를 한 번 해봤고 네 아 이거 강.. 와아 예 점프 많이 쓰긴 했어요 하나 빨고 하여튼 강판 2레벨 강발 2레벨 정도는 해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너무 거리가 애매하죠 네 게이지를 아껴서 다음라운드 가겠다 인가요 이거 번아웃시키면은 그래도 꽤 이득이 클 텐데 잡기 안 풀죠 14초 아 이거 토키도가 그냥 타임아웃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생러쉬 중단 말고는 오? 오? 잡기 안 되죠 네 이러면 그쵸 타임아웃은 진작에 토키도는 타임아웃을 보고 있었네요 그냥 CA가 CA를 히트시키지 못하면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또 거기서 임팩트만 보고 있었어서 그렇죠 임팩트 왔으면은 바로 1레벨 썼을 거고 토키도 선수가 그쵸 일단 확정 타임아웃이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게이지 안 써줍니다 아 요거리 요거리 가이디 뭘 눌러야 될까요? 어 일단 용기있는 광손 네 살짝 밀어내긴 했습니다 아아아아 저것도 기다렸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30레벨 다음에 네 이거 마무리 안 될 것 같은데 마무리를 그렇죠 근데 이게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아아아 진짜 기가 막힌 거리네요 그러니까 가이힐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토키도 선수가 승리함으로써 양팀 스코어는 네 동일해졌습니다 아아 지금 본장 지금 아니 어깨를 딱 돌리면서 해내야 한다 해내야 한다 이겨야 한다 네 메나 선수가 맞상대를 해주러 왔습니다 그렇죠 본장 선수 이번에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밴디츠와의 경기에서 내용은 정말 치열했는데 네 스코어에서 약간 마음의 상처가 됐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네 뭐야 본장 두 번이나 졌어? 이게 됐지만 0점이야? 네 팀을 구렁통이로 내몰았어?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네 내용은 정말 막 박빙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결과가 그러지 않았을 뿐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좀 드렸고요 이제는 또 그런 것도 있죠 루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블랑카 해도 되니까 네 메나의 픽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꽤 궁금하고 사실 루크대 블랑카에서 2대2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네 메나 선수가 결국 루크를 꺼낸 건데 그렇죠 이제 메나 선수 입장에서는 내 블랑카를 먼저 다시 한번 쓰러뜨려 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70점을 먼저 따는 팀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20점 싸움이 많이 중요합니다 아까의 리그전과는 느낌 달라요 네 이거 정말 이겨야 돼요 그리고 지금 10점씩 가져갔잖아요 네 이거 그래서 제 예상에는 높은 확률로 3바퀴 갑니다 그렇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일단은 첫 번째 바퀴에서 지금 이제 대장전을 이제 코앞에 두고 본장과 메나 3선 3선 경기 여기서 어느 팀이 이기더라도 그 다음에 홈어웨이가 바뀐 상황에서 전승을 해야 바로 우승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장이 원하는 건 루크대 루크장일 것 같긴 해요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련 이쯤 되면 거의 본장 선수 이길 때까지 해야 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메나 선수가 그 싸움에 임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사실은 뭐 근데 루크도 어차피 그러니까 밴디츠 입장에서 보면 네 루크로 이미 다 이겼으니까 그냥 루크를 해도 되고 그냥 뭐 사실 팀 입장에서 메나한테 너 하고 싶은 거 하겠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밴디츠에서는 메나 선수보다 강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아 본장 선수 얼굴 꽤나 이제 진지하죠 네 많이 진지하죠 더 이상 지면 안 된다 루저 마음속으로는 루크 대 루크 하자 일 것 같은데 네 지금 화면상에는 블랑카와 루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블랑카 골랐네요 아 루크 대 루크는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 뭐 이기면 해줄지도 네 일단 이걸 이겨야 루크를 보지 않겠니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자 볼장우 선수 일단 너 프레스 형이 꺼내봤다가 너 1페이지 블랑카를 처치해야 루크 대 루크전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손 러쉬 잡기 암 잡기 주석에는 잘 몰아왔는데 퍼니쉬 카운터로 약발 들어갔고 맞으면서도 약손을 내미네요 그쵸 대공으로 강발 맞으면 좀 큰일 납니다 공점프 퍼펙트 패릿은 아 선수들 심리가 어 뒤잡기 내주면요 이거 2렙이 켜질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뒤잡기 하나 내줬다가 지금 게임이 어 후회 라이징 아 그 볼장우 선수 지금 확실히 블랑카를 좀 모른다고 느낌이 드는게 네 방금은 라이징 오퍼로 칠게 아니라 퍼펙트가 터졌으니까 사실은 풀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하나 둘 셋 사실 레벨이 이 레벨이 켜져있는 상태였거든요 어 마무리죠 아 이거 강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쉬 강발부터 했으면 어떻게 될까 싶은데 게이지가 없어서 에세이 게이지가 없어서 마무리는 안 됐고 스턴 블랑카 짱 어 준비된 셋업이 있는 거 같은데요 한 번 더 블랑카 짱 근데 이거 안전점프 안전점프군요 아 버티컬이 예 버티컬이 발동으로 됐는데 아 안전점프네요 이거 근데 이거 보여준 거는 내일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긴 해요 아 루크 나오네요 아 그래 야 자격을 얻긴 했구나 많이 컸구나 너 나의 블랑카를 꺾다니 루크는 상대 중 제법이네 하면서 이제 루크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게임인 거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본짱 선수가 좀 더 긴장될 거 같긴 해요 어 퍼펙트 페리우에 강발 대응 좋은데요 이 디테일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본짱을 그냥 셧다운을 시켜버린 매나의 루크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갑니다 샌드블라스 퍼펙트 페리는 참 많이 나오네요 아 최신 메타 강펀 러쉬 중단 대응하기 어렵죠 아 중단을 욕심이 아니었을까요 저도 욕심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저런 욕심 아니고서 이제 데미지를 뽑아낼 구간이 없다 서로가 이 지루한 샌드블라스 어 이거 퍼니쉬 라인징어 퍼펙트 잘 깔았죠 네 이번엔 낚시 이야 본짱 선수 일은 악물고 지금 그쵸 갚아줄 건 있기 때문에 갚아줘야 돼요 그게 그리고 또 팀의 승리로 연결된다면 더더욱 졌고요 아까는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지 팀도 졌지 자기 3선 졌지 동쾌전 졌지 팀을 수렁으로 빠뜨렸지 이 모든 악취가 겹쳤거든요 그 두 번의 패배가 그렇습니다 아 듣고보니까 참 많은게 걸려있었네요 샌드블라스 야 매직점프 3레벨 써야죠 이거 그냥 아 2레벨으로? 아 게이지 안 앞에 주는 선택지 그냥 번아웃 각을 좀 보는게 어땠을까 싶은데 좀 남더라도 플러스 4에서 잡기 안하고 뒤로 빠집니다 아 이거 이야 이거 뭐 나오면 나 3레벨 쓴다 이거 자 뒤잡기 욕심낼만한데 약손 러쉬 러쉬 마무리됩니다 아 이거 마무리죠 2레벨 1레벨 여기까지 찼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게이지를 하나 남겨놓은게 좋은 선택이 됐습니다 네 이대로 가나요? 세트스코어 2대0입니다 2대0 이 정도면은 갚아줄만 하죠 다 왔죠 그대로 갑니다 그럼 메나 선수가 JP도 4번 선수 상대로 꺼내긴 했지만 그전에서 JP를 꺼내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적도 사실 없고요 네 그럴 수도 없고 오디라이징 거리 조절 장풍전에서는 본장의 퍼펙트 패링이 좀 더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이런 뉴트럴 상태에서의 필드전을 네 서프레서 드라이브 게이지 신경 써야 됩니다 본장 오오? 굳이? 아 아 파리시 카운터 이게 아마 샌드브라스 써놓고 아차에 쓸 거예요 마지막에는 네 샌드브라스 야 이거는 기본 기회를 내밀다가 러시를 끊다가 종종 저 사고가 나오거든요 그걸 노리고 서프레서를 하는 건데 그래도 노멀 카운터였고 파리시 카운터가 아니라서 네 자리를 바꾸고 싶은 메나 라이징 나오죠 음 음 우지 잡기 어 리셋 퍼펙트 자 2레벨 비스포 베이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번아웃이죠 번아웃이죠 네 번아웃에 플러스 상황이니까 본인도 이거 가나요 설마? 안가죠 보자면요 야 Click 아 아 이 верх 와 뛰었는데 이야 이럴 이럴 이 보자 지금 뭐 모자 벗었다가 혼자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이거 못친 거 처음 봤어요 와 점프가울 판정이 약간 더 나왔나요? 번화 시작된 일이라서 좀 불안하긴 한데 아니 스팟 4부터 보신 분들이라도 저거 못 치는 본짱 쉽지 않았거든요? 대공 못 치는 본짱이라 드뭅니다 퍼펙트 패릭 후에 자리 바꿔주는 콤보 방금은 사실 메나의 점프가 미스였거든요 그렇죠 뛰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라이즈 이거 쳤고? 야 무너집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 어디 라이즈? 일단 구석 탈출했습니다 야 여기서 또 심히 걸려주고 멘탈 좀 잡아야 될 텐데요 이렇게 무너지나요 본짱? 지금 두 번의 승리보다 저 한 번의 패배가 더 크게 나가버려서 지금 본짱한테 그렇죠 잘 봐갖고 자 이건 최대한 아프게 때려줘야죠 안전점프 콤보 연결 잘해줬습니다 2랩 쓰나요? 안 쓰고 잡기 게이지 그대로 가지고 다음 라운드 가면 좋네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이것도 역전 가능성 없지 않아요 뒤잡기 야 잠시만요 이거 한 턴 남았는데 이제는 이제 한방 싸움이거든요 동일 체력이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저 안전점프 걸리면 가죠? 아 잡기 잡기는 다 줘야 돼요 잡기 다 주고 또 줘야 돼요 또 줘야 돼요 자 이거 한 번 더 줘주세요 아 이거 망한... 아 가뎀사인데 약폭이 나왔죠 지금? 잡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잡기가 나왔네요 네 근데 메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게 네 어쨌든 CL을 강요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 게이지를 다 털었단 말이에요 이야... 안풀려요 안풀려요 이거 괜히 지금 어렵게 돌아와서 어쨌든 메나 선수 가드 데미지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에 어쨌든 상대 게이지를 퍼펙 소모 시켰습니다 퍼펙 잡기까지 네 못 풀죠 잡기 다 줘야 돼요 푸는 순간 갑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잡기 맞아주는 게 낫죠? 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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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 다 가져가 잡기 그냥 자리 바꾸고 저 임팩트 하면 갑니다 이거 3레벨 돌리고 있는 거라서 맞아요 임팩트 반응하면 안 됩니다 네 대구 대셔주고 이야... 서프레서가 한 건 해줬는데 여기서 잘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 야... 갔습니다 중선 한 번 맞았을 뿐인데 네 세트를 내주고 마는 본짱 세트 스포 2대2 이전에 승용 실수 그 다음에 역으로 러쉬 나가다가 승용 한 번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콤보 미스해서 상대한테 기회 줘가지고 네다섯 번 잡히고 그 다음에 게이지 운영 안 되고 그래서 2대2까지 와버렸거든요 지금 아... 지금 다 이겼다가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메나가 이기잖아요 지금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돈짱 세 번이나 졌어?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 아... 참 이렇게 되네요 페리로 받아줬고 퍼펙트 그리고 나와야죠 자... 이까지 좋습니다 러쉬 안해줘서 아... 대공 아... 대공 예 보디라이징 드라이브 게이지에서 비슷한데 그렇죠 야 이거 오히려 채워줬죠 아... 이거 오히려 채워줬죠 아... 이거 오히려 채워줬죠 자리 바꾸고 네 바꿔야 돼요 무조건 야 이거 점프가... 크로스업이 떴어요 그래도 라이저 암퍼컷 백 대쉬 잘 익었습니다 네 임팩트 페리받아야죠 아 근데 메나가 마지막까지 참은 거는 한 번 더 임팩트 할까봐 네 거기서 이제 약품 누르면 게임 끝나거든요 이야... 대쉬 서프레서가 그나마 먹여 살려줍니다 다 왔거든요 이러면 아무래도 러쉬를 잘 보니까 약장풍 약승용 다음 거에 이제 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män하가 오히려 잡기를 못 풀죠 갔죠! 이겼죠! 드디어 grief 본짱이 이걸 드디어 드디어 이겼습니다 본짱 아 뒤에서 류세이 regon myuling 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FAV가 앞서 나가게 돼죠 30점으로 거기다가 더 힘들어진 건 네 이제 밴디츠쪽이 어웨이예요 그쵸 바꿔서 진행을 할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밴디츠가 먼저 근데 이게 서로가 바뀐다고 해서 순서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에 샤오아이 나오고 2번에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봤던 멤버 그대로 가지 않을까 아 그니까 저기 미안하지만 타타리아 사코 나가있어 지금 여기 진검 승부해야 돼 좀 잔인하지만 아니 맞아 이겨야 되잖아 지금 이겨야 된다고 아니 물론 상금 차이가 두배긴 한데 이겨야 돼 지금 팀은 승리를 해야 되고 사실 사코 선수는 굉장한 실력자이면 틀림이 없지만 하필 또 저쪽에 카바라는 가입이 있어서 준비가 쉽지가 않아요 맞춰가지고 나올 수 있는 캐릭터가 지금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사코 선수가 낄 자리는 좀 없다 그러니까 저 가위를 좀 어떻게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자 FAV 게이밍의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밴디츠가 어웨이가 됐으니까 한번 저격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춰 잡는 플레이가 가능하니까요 이제는 맞춰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지껏은 이제 맞춤 당해왔거든요 네 뭐 FAV 게이밍은 그럼 요것도 좀 재밌겠네요 음 매나가 3번에 있을 건 거의 확실한데 본짱 본짱이 다시 3번에 올 건가 근데 이거 만약에 본짱이 이제 뭐 마지막에 내가 이겼는데 또 부진해줘야 돼? 아 이겼다 예 이거 내가 이겼는데 이건 내가 이겼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진정한 승자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코 선수는 전략상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근데 타타리아는 네 낄 자리가 좀 없긴 하다 아 지금 왜냐면 그 자리를 샤오아이가 완벽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늘 타타리아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크리스티 선수는 결국 이제 팀의 그 정신적인 지주로 그렇죠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지금 아니면은 뭐 전혀 모르는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크리스티 선수가 좀 중국말을 할 줄 아나요? 전혀 못할 것 같은데 전혀 못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통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도 류세이 선수가 저기서 이제 막내여도 한참 막낸데 네 가로치고 서른 살 근데 막내여도 한참 막낸데 그래도 확실히 저 분위기를 좀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잘해주네요 보통 저럴 때 막내 역할이 좀 저런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이제 막내 역할 하면은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 네 물 챙기고 네 치킨 챙기고 그렇죠 그런 역할도 류세이 선수한테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런 거네 그런 건 사실 다 이렇게 교육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또 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국도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군대라는 또 우린 또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다 배워오거든요 자 지금 스코어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네 밴디츠가 결국 10점 FAV 게이밍이 30점으로 소폭 앞서갑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잠깐 쉬었다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아 그러네요 쉬는 시간이고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경기는 이제 홈과 어휘가 좀 바뀌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70점을 먼저 따는 순간 끝나요 네 70점을 먼저 따는 팀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승리합니다 지금 30점 30대 10이죠 30대 1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FAV가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순서는 지금 선봉 중견 대장 계속해서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네 엑스트라가 없고요 그쵸 그래서 10점 10점 20점 10점 10점 20점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홈과 어휘가 새 경기마다 교체가 되는 예 그랜드 파이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이 맞을까요?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어 콜렉션 콜렉트 PCS 네 어 괜찮네요 어 이거 퀄리티가 갑자기 좋아졌네요 네 네 약간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음 가일 같은 경우에 진짜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 그러네요 네 가일이랑 장기 F가 디테일이 상당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약간 왼쪽에 있는 류 춘리는 너무 젊어요 어 그러네요 또 네 젊은 류와 젊은 춘리 네 물론 뭐 지금 뭐 나이 잘 모르니까 제가 아 그리고 일부 삭제된 캐릭터들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캐릭터 삭제가 맞나요? 어 미출씨나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는 있는데 하하하하 삭제라고 단언 하시는지 그 캐릭터 팬들이 있을텐데 그래도 아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팬덤이 상당한 캐릭터였는데 이거 삭제라뇨 아이 그 장군님이나 단이 네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왠지 하하하하하하 삭제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예 마코토도 나올 수 있죠 가능성은 있죠 예 그럼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네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캐품컵 10 SFL 월드 챔피언십 네 그랜드 파이널입니다 자 점수는 30 대 10으로 일본 FAV 팀이 앞서 나가고 있고 만약에 이번 바퀴 이번 한 바퀴에서 네 전승을 일본 팀이 하면 우승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호재라면은 이제 류세이 대 샤오와이가 샤오와이 쪽으로 많이 기울었잖아요 네 샤오와이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FAV가 홈이란 말이죠 한번 바뀌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류세이 카드를 샤오와이한테 맞출 필요가 없어졌죠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맞출 필요가 없다 어? 크리스토터리안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카바 선수가 강판됐어요 야 어쨌든 토키도 처리를 니가 두 번이나 못했으니 야 그 토키도에게 패배한 죄를 물어서 네 지금 크리스티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더더욱 제가 봤을 때는 FAV가 네 유리한 고점을 좀 많이 차지하죠 왜냐면은 류세이를 그러면은 타타리안에 붙여버리면 되죠 그렇죠 류세이를 타타리안에 붙이고 그리고 그리고 아니면은 류세이를 샤오도 되고 그쵸 이거 보고 나가면 되니까 이게 뭐냐 류세이를 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타타리안한테 그렇습니다 류세이를 타타리안 쪽으로 가겠다 샤오와이한테 졌으니까 어쨌든 그 줄이 나오면 철이 곤란하니까 오히려 카바 선수가 빠짐으로써 FAV 게이밍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베디츠에서는 결국에는 누가 핵심이냐 타타리안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승리를 챙겨줘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카바가 빠졌고 네 샤오와이 대 토키도를 보게 되네요 아 야 이거는 네 야 아시아에서 게임을 해도 보기 쉬운 매치업은 아니거든요 그쵸 네 샤오와이 선수 샤오와이 선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캔 대 캔이 될지 캔 대 주리가 될지 샤오와이 선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네 도키도는 캔 말고는 없죠 네 그리고 그 코스튬 스키니 어 너무 너무 별로예요 약간 이질적이긴 해요 근데 뉴하 캔이 전통적으로 도복 패션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뭐 요건 아닐거고 네 춘니는 아니죠 춘니는 절대 없고 픽 안에는 없고요 갇힌 팀에 사코 선수가 있는데 주리캠이 JP 캔 이 정도인데 춘니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긴 합니다 네 샤오와이 선수가 춘니까지 숙련도가 높고 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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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까지 나왔어요 네 왼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거든요 캔 대 캔 캔 대 캔 샤오와이 성격이라면 절대 피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할 것 같아요 네 네 화끈하게 오히려 이제 패배했을 때 다른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굉장히 중요한 매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체크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불안한 모양입니다 네 사운드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버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컨트롤러에 따라서 이제 컨트롤러를 입력하면은 그 사운드 쪽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알렉스바에 네 아 네 네 알렉스바에 그 젊은 시절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을텐데 어 그리고 또 네 그 디버프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 본짱에게 안 좋은 과거가 있는 알렉스바에 아니었나요 그쵸 네 아하 그러네요 네 그 휴고에 그 아 울스파 때 그쵸 이거 캔 대 캔 안 피합니다 샤오아이 성격이 이거는 관자 중반 러쉬 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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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접기 백댁시로 피하고 약손 자리 바꾸고요 어 강승용 너무 좋아요 깡발 야 앞으로 걸어와서 이거 러쉬까지 쓰는 강단있는 플레이 근데 이렇게 되면 샤오아이 선수 드랍게이지 소모가 심합니다 네 시간을 좀 벌어야 되고요 페리 좀 장풍에다가 두 번 다 승용을 입력하려다가 망한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라면 충분히 5D 승룡권으로 장풍을 흘릴 수 있죠 이 매치업은 생각보다 장풍전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부담이 좀 되다 보니까 중선을 보고 안자중반을 뻗었는데 한 번 더 빠르게 중선을 내민 토키도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 먼저 라운드를 가져가는 건 토키도 이럴 땐 좀 기분이 좋죠 어쨌든 SA 게이지를 소모하지 않고 라운드를 가져왔을 때 꽤나 유리해지거든요 맞습니다 패딩 보석으로 대쉬 대쉬 정도 할까요 대쉬 대쉬 약속 완벽하게 깔렸네요 한 번 더 중단 깔아보고 그냥 누르네요 안자중바를 또 중단? 이번에는 살짝 상황을 지켜봤는데 빠른 잡기도 야 또 중단 맞으면 중단을 그냥 누르네요 아니 중바를 누르네요 야 이거 토키도 선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토키도 선수는 지금 본인의 교과서 안에는 내가 플러스 프레임에 어쨌든 기본기를 거리를 좀 맞춰야 되는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안자중발러쉬를 하니까 자꾸 안자중발러쉬가 막히면 게이지가 3개가 날아가는 나름 리스크가 있는 주입이거든요 거리 조절 거리 조절 아 러쉬 약속 야 약발 사이로 들어가 아 이거 코퍼 못 때렸어요? 아 근데 수습을 합니다 어쨌든 양양양 숭룡 숲레벨 그냥 게이지를 순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나쁜 선택은 아닌데 잠깐 맞았죠 확정입니다 러쉬가 이미 나오고 있었고 저기서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키도 선수가 유독 그 3레벨 다음에 러쉬 약펀강펀하는 거 좋아해요 러쉬 약강하는 거 좋아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있었던 움직임이다 이거는 번아웃 조심해야 됩니다 토키도 선수 패키 페리 양약 중강 용권 자 거의 마무리 마무리죠? 어? 어? 잡기를 했던 건 아 이러면 네 확정이 없기 땐데 네 게이지 하나 차고 어 그렇게 아끼네요 네 쓸 줄 알았는데 아꼈습니다 심지어 그냥 1레벨을 써서라도 네 야 여기서 오디를 질러주면서 그러니까 1레벨을 쓰고 공중 용권으로 이진한다고 하는 구간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이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대한 데미지를 주는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게이지를 아꼈어요 토키도 선수 그렇습니다 그래도 세트를 먼저 가져가는 건 토키도 선수입니다 마지막에 질러서 이긴 거랑 네 약간 운영으로 이긴 거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토키도도 확실히 아 이거는 조금 내가 게이지 관리 좀 잘못한 거 같다 라고 생각을 좀 느낀 거 같아요 그런 심적 압박에 마지막에 오디등용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토키도 선수가 뭔가 짜여진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면은 잘 무적기를 잘 안 쓸 거 같은데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약약 강발 와 이거 안 보였는데 방금 점프는 거 안 보였거든요 자리를 바꿔주지 않을까요 분신 요건으로 끝까지 가니까 사실 별 차이는 없을 거 같아요 사실 차이 없어요 정말 차이 없는 구간이긴 했는데 네 무적하조건 이뤄주고 무리하게 구석을 나올 생각은 없습니다 구석이긴 한데 네 강발 많이 보여주다가는 임팩트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샤와이 선수는 그건 하는 플레이 많이 하는데 드라이브게이지 손해가 있었고 샤와이 선수 아 우디 승용권 맞을만 했어요 많이 썼으니까 네 오히려 이 정도 거리에서는 투키토 선수 장폭을 잘 안 날려요 샤와이 선수의 리액션을 믿고 있나요? 어 2렙까지 있으면 1렙 쓰고 마무리 하겠네요 네 게이지 하나 쓰고 빵빵빵 매치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샤와이 선수가 투키토 선수한테 패배를 하면은 일본 팀의 우승이 조금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많이 가까워져요 네 FAV때 타타리안한테 많이 걸렸어요 아 뒤잡기 그래서 더욱 중요한 덕기가 됐고요 아 걱정 장폭 하나 쓰고 가나요? 자 용미 반응 안됐고 저잡기는요 근데 네 딱히 승룡을 뭐 뽑아낼 수도 없고 약간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러시 중손 늦잡기였는데 풀렸고요 어 큰일났죠? 자 일단 아껴줬고요 강펀 다음에 믿음의 5D 장풍 말고는 지금 사실 뚜리끼리 많아 보이진 않아요 믿음의 5D 장풍 하나 있거든요 지금 샤와이 선수가 에세이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드라이브게이지 소모해서라도 달려가야죠 하지만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침착합니다 도키도 네 뒤에서 박수를 열심히 치고 있는 류세이 자 크리스티 40대 10으로 FAV가 많이 앞서갑니다 그러면 크리스타 타리한테 진짜 모든게 달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크리스티 선수가 패배를 하면은 메나 선수한테 너무나 무거운 다 걸렸어요 그러면은 모든게 걸려요 맞습니다 모든게 걸리기 때문에 근데 메나 선수가 마지막에 또 보장 선수한테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쵸 그거라도 편하게 해주려면 타타리안이 여기서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타타리안 상대 그러니까 토키도 선수가 굳이 샤오아이 저격으로 나온거라면은 제가 봤을때는 사코 카드는 여전히 냅두고 류세이를 타타리안한테 붙이지 않을까 그게 좋은 선택지라고 보입니다 아까 그 주리 때문에 못 나온거니까 결국에는 네 그러면은 타타리안의 캔이라면 역시 역시 그 팀 같은 팀에서 토끼도 선수 상대로 류세이 선수가 많은 트레이닝이 돼있을거란 말이죠 그쵸 비단 토끼도 뿐만 아니라 네 일본에 얼마나 많은 캔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렉매 렉매 돌리시는 분들은 아실거에요 또야? 야 그만 캔 좀 그만 만나 캔을 하면서 캔 제이피 아 캔 제이피 루크 케미가 특히 많이 보여요 네 여기서도 네 어 이런 강단있는 플레이 이렇게 해서 샤오아이 선수가 토끼 선수한테 패배를 했고요 이것도 좀 빗맞은게 좀 아쉽죠 네 캔은 결국에는 연출이 안나오는 3렙은 네 뭐 항상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추가타가 들어가고 뭐 추가타가 들어가도 근데 뭐 데미지나 후상황이나 그냥 클리닛 하는게 낫죠 이렇게 해서 토끼도 선수가 승리를 가져왔고 이게 참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FAV팀을 캐콤컵을 지금 남은 경기를 하는 선수는 없어요 네 정말로 오늘 SFL에서 모든걸 끝장을 내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고 우승상 아 사고 나오네요 야 이거는 류세이 마저도 그냥 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러면은 양팀에 양팀에 4번 타자들끼리 만난거죠 등장하지 않았던 4번 타자들끼리 여기서 만약에 사쿠 선수가 승리를 하면은 메나 선수한테 큰 부담이 될거고요 크리스티 선수가 무조건 승리를 해줘야 네 밴디스 입장에서는 그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타타 타타리가 많이 어렵네요 류세이보다 어리다고요? 어 그러네요 무려 류세이가 두 살 형이네요 정말로? 그럴 수가 정말로? 하지만 사쿠 선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죠 그쵸 춘리 대편입니다 아 오늘 그러면 처음으로 약간 춘리가 나온 것만으로도 환기가 되는 아 그러네요 춘리로 환기가 되네요 이제 네 하도 지금 JP 루크 캡만 보다가 뭐 블랑카도 중간에 있긴 했어요 네 장손 사쿠 선수 춘리도 굉장히 디테일이 좋은 춘리인데 네 40대 10이기 때문에 타타리안이 해줘야 되긴 합니다 지금 상환으로 아 이제 정말 러쉬 걸렸어요 스킬 벗기 네 대쉬에서 상황 지켜보고 아 이거는? 야 춘리에 게이지가 없으면 네 야 게이지가 없으면 패산축을 쓰면 된다 게이지가 없으면 실내각이 굉장히 고달파지거든요 네 구속 갑니다 대쉬 대쉬 후회 잡기 잡수 약속 잡기 야 이것도 잘 받네요 퍼니시 좋은데요 춘리에 안중발을 퍼니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약발 잡기 야 타타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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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로디천 승각 막아주면서 크리스티가 라운드 먼저 가져갔고요 4번 타자 싸움에서 승리를 한다 그 4번 타자가 그 야구의 4번 타자랑은 좀 느낌 다른데 정말 4번 타자긴 해요 지금 그렇죠 대체하고 있는 선수 자 퍼리시 카운터로 싸움 장풍 하나 쏘고 강발 크리스탄수가 생각보다 장풍 안써주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즌초에 크리스 타타리안 정말 거의 무적 포스였습니다 네 역할을 실패 셋 넷 안전점프 아 이거 어렵죠 네 저거 패링 치다가 이제 매나가 어? 파덕권에서 3레벨 넣어주고 러쉬 약폰은 깔리긴 깔립니다 아까 토키도가 했던 것처럼 네 근데 3레벨 갖고 와 하네요 아 하네요 그럼 뭘 눌렀을까요 그니까 지금 러쉬 약폰이 카운터가 날 일은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두 푼 확률로 앉아준 말이 아닌가 아니 왜냐면 러쉬를 봤으면 안 비비거나 지르거나 하잖아요 예 근데 뭘 비볐을까요 아니면 뭐 CA가 미스 났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런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러쉬에서 잡기 잡고 근데 이번에 6가 네 기상 리버설 기술이 찝필때가 좀 있어요 그쵸 예 물론 패치를 뭐 몇 차례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답답하다라는 뭐 얘기가 좀 많긴 하죠 네 안자가 행운뉴스 캔슬은 안 했고요 우승을 물립니다 사코 대쉬해서 신뢰 아 이거 1레벨은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게이지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네 저 SA가 없으면 이제부터 고위치 아파지거든요 왜냐면 천생각이 빗나갈 때가 너무 많다보니까 자신이 없죠 신뢰각에다가 천생각 잡기 올라가다가 끊겼고 아 임팩트도 이제는 의식을 해야되고 어 마무리 져야죠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하고 1레벨 마무리 고개를 끄덕끄덕 크리스 타타리아 사코 선수 강펀 펀씨는 좀 놓쳤어요 안전속말 거리를 선수 잘 재고 있기는 한데 네 그리고 크리스탈 수가 의외로 장풍을 자주 던져요 그렇죠 근데 진짜 잘 던지는 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패가 좀 안 나오죠 그렇죠 냥냥냥 백여감 중갈러쉬 통했고요 대쉬하고 살짝 밀어서 잡기 점점 구석에 몰리는 크리스티 장풍 보고 있죠 안 던지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2레벨 안 쓰고 야 이거 진짜 저거 사실 엄청난 야비긴 해요 아니 저게 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당연히 저게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한데 네 그렇죠 살짝 늦게 하면은 이제 밟고 올라가고 네 정타이밍이 하면 밟고 내려오는 건데 둘 다 저스트패링 한다고 해서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완전히 내려오는구나 어 밟고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모르니까 많은 심리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설명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데 저게 타이밍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대1로 맞춰주는 양 팀의 4번 타자 아 밴디치 쪽이 좀 심각해졌는데요 네 네 카바 선수가 뭐 너 괜찮겠어?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야 크리스티 지면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팀에서 약간 코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창원 선수가 좀 옆에서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캔을 사용하다 보니까 스프링 밀어주고 근데 매치업은 캔이 생각보다 누를 건 없습니다 캔이 좀 받아쳐야 돼서 오히려 들어가는 건 너무 부담이고 이제 안전 손발을 펀치하기에는 거리가 좀 애매하죠 자 응조하기 이후에 네 대쉬 대쉬 가능성이 다 깔렸고요 발경이 깔렸습니다 네 안전 점프 이야 정말 공점프 다음에 중단을 시도했습니다 정말 물론 사코 선수가 저런 거에 대한 연구라던가 연습은 기가 막히기 때문에 네 중발되고 하고 강모뉴스로 살짝 살짝 밀어봤는데 잘 통하진 않았습니다 오 장풍? 왜 장풍이었을까요 그걸 또 맞았어요 매치포인트 쌓고 매치포인트 샀고 위기인데요 크리스티 춘리전 경험이 많진 않아 보여요 이게 들어간다고 해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저 안중발도 너무 많이 맞아주고 있고 춘니의 안중발 거리를 정확히 지금 모르다보니까 뭐 생기는 일들인 것 같긴 한데 구석구석에 몰리고 있는 크리스티입니다 사실 저 장풍도 게이지가 두 칸 이상이면 바로 오디패 산축이 날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야... 답답하니까 나오는 용미가 대쉬 대쉬 퍼펙트 패리가 지금 드디어 나왔어요 사쿠 선수가 아까부터 용미가 대응이 잘 안 됐거든요 달려오는 거 보고 천승각 번아웃 조심해야 되고 이러면은... 아 이거 2레벨 떠주고 마무리 수술인데요 자 봉익선 진짜 조금 남거나 강포너로 끝날 거 같긴 한데 이야우! 안 되죠 근데 이건 마무리라고 봐야죠 네 마무리죠 게이지 하나 찾기 때문에 가드 데미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쿠 선수가 승리하면서 일본팀 아... 단 한 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킬을 여기서 정말 아... 메나 말곤 없나요 정말? 메나... 지금 옷 벗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곤짱 선수 나오나요? 곧 나올 사람이 없죠 나올 사람이 없죠 류세이랑 곤짱 중에 하나인데 아니 류세이 선수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블랑카라서... 굳이 그런... 그리고 지금... 본짱이 마지막은 또 잘 잡았단 말이에요 네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큰 대회는 메나 선수가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맞죠 지금은 이긴다고 우승이 아니라 이기면은 그나마 한 발짝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나마 한 발짝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회라도 다시 한 번 가져가는 게 벤디스 입장에서는 좋죠 이대로 끝낼 순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결국 사코 선수도 그랜드 파이널에 이번... 월드 챔피언십 파이널에 네 경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예예예 그러면은 이제 경기를 안 한 선수는 없죠 백이 선수까지 해가지고 네 모두가 이제는 한 번씩은 경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백이 선수는 그러니까 미국은 룰이 달랐어요 SF의 리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네 미국은 이... 에스테라베테 자체가 경기를 안 한 사람이 나와야 했던 룰이에요 그니까 앞에 세 명이 있고 나머지 한 명이 무조건 에스테라베테 나왔어야 되는데 네 다른 대륙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선수는 무려 10주 동안의 결장 뒤에서 응원 응원 정신적인 지주 역할 전략회의 뭐 이런 거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또 카바 선수 상대로 장기 에프를 꺼내면서 팀의 사기를 좀 돋구려고 했던 그런 인상 깊은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실제로 아슬아슬한 라운드가 많았어요 그쵸 네 결과만 보자면은 그냥 한 번 나와서 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거기서 제일 억울한 플레이어가 현재까지는 본짱 선수 네 네 네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본짱이 만들면 된다 그렇죠 네 매나와의 지금 몇 번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죠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본짱 선수가 승리를 하면 네 우승 그렇죠 본짱 선수가 여기서 승리하면은 이제 70 대 10으로 끝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FAV 게이밍이 50포인트가 있고요 밴디츠 팀이 10포인트입니다 점수 차이가 꽤 나는 상황에서 70포인트를 먼저 가져가는 팀이 우승하기 때문에 본짱 선수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금 이거를 네 번째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재밌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또 약간 내년에는 룰 개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네 결국에는 지금 대장 둘이서 4선하고 끝내는 거랑 사실 큰 크게 다르지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네 번째 선수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룰로 진행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죠 약간은 그런 느낌이 드죠 뭐 여러분들이 오케이라면 저도 오케입니다 실제로 일본 SF의 초창기에 네 그 밴픽이 있었어요 아 밴픽은 있었죠 그때는 이제 또 캐릭이 많다고 지금 캐릭이 몇 개 없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밴 세 개 하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80% 데뷔 못 나와요 아시죠? 그 세 명 누군지 아시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 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달려가서 중손 웨이 유 고 퍼펙트 잡고 자리 잘 바꿨습니다 정 셋이죠 투슬로우 웨이 유 고 투슬로우 웨이 유 고 거리가 지잡기 노렸던 거 같아요 손 잘 내밀었네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잡아주세요 메인하 선수 한 번 더 잡고 한 번 더 잡히면 끝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길게 보고 이런 심리를 좀 건 거 같아요 약간 팀이 지금 위기에 빠져있으니 네 내가 이거 좀 세게 걸어서 좀 흔들지 않는 이상은 보장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오 심리가 네 메나 선수가 좀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중손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익숙합니다 사실 대회뿐만 아니라 네 네 여러분들 뭐 랭크 배치 가보면 네 흔히 있는 일이죠 이거 흔히 있죠 아 흔히 있는 일이에요 익숙한 장면 네 아 번아웃을 만들겠다 서로 번아웃 네 가뎀이죠 가뎀 자 본장 선수가 따라갑니다 서로 게이지는 다 있는 상태 아 대쉬 서프레스가 진짜 잘 먹히네요 특히 메나한테 너무 잘 먹혀요 지금 아 이거 게이지 두 개만 쓰려는 콤버 선택이죠 네 이거는 2렙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다라는 심보고 네 플러스 4에서 살짝 빠졌는데 아니 이거는 3레벨 쓰겠죠 이러면 메나 선수는 써서 일단 게이지를 써서라도 체력을 맞춰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드라이브 게이지도 거의 동등한 상황이 되고요 아 대쉬는 안 되죠 대쉬는 서로가 알죠 대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네 달려가다 끊깁니다 네 퍼펙트 페리 후에 재체크 이야아아아 이거는 아 이렇게 놓치게 되나요 결국에 루크는 미스를 한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루크한테 콤보를 맞을 때 항상 임팩트 누르는 버릇을 여러분들 항상 길러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루크가 콤보믹스 하는 순간 임팩트가 확장이어서 와 그 임팩트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저걸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거는 실수를 하면 나한테 턴이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꽤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항상 내가 임팩트 맞을 때는 임팩트 연타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메나 선수가 그 부지런함을 보여줬죠 그게 결국에는 세트 승리로 갔고 어어 본장 선수 또 흔들립니다 자 잡기를 강선으로 파회 라이징까지 앞잡기 잡기 시도를 좀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질러요 와 방금은 플러스 프레임이 본장이 눌렀어요 그냥 그쵸 이제 본장 선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쵸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왜냐면은 첫 번째 경기 때 그게 좀 나왔거든요 흔들리니까 흔들렸던 흔드니까 흔들렸던 그 경기 그쵸 메나 선수 어우 중단 후에 잡기 네 한 번 더 잡나요? 기다리네요 아 대공 아 상소로 가면서 다시 한 번 안전점프 선택하겠죠? 네 안전점프 어? 너무 빨리 눌렀어요 파이밍이 안 맞았는지 네 약손이 퍼니쉬 카운터로 들어갔습니다 네 뒤잡기 포지션을 바꾸기 싫어서 백테쉬를 했지만 네 다시 구석 잡기 나왔죠? 아 몇 번 질러요? 몇 번에 지르나요? 이제 뭐 승룡 질렀다가 이제는 1레벨까지 지르면서 이거 언젠간 본짜오 선수가 오디라이징이 막히면서 좀 치명타를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샌드박스 안전점프 오 잘 들어왔네요 라이징 업업 3레벨이 찼죠 이러면 네 네 다음 콤보로 마무리 시킬 수 있습니다 본짱 앞잡기 퍼니쉬 카운터로 잡혔고요 에이 중단 에이 타임 투 워크 가 투 슬로우 일단 저까지 갔습니다 본짱 지르는 거 말고 답이 없어요 이제는 쉐이 지르면 끝날 수도 있어요 당금이 기회였는데 네 오디 장풍 한 세 번 막아야 되거든요 설마 그걸 반응하려고 아 안되지 않나요? 안 닫혀 아니 이거는 배달이죠 배달 네 아 이거 거리가 저기까지 좀 저걸 할 거였으면 네 1렙을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1렙도 안 닫혀 네 허우적 허우적 하다가 막타만 닿을까 말까 그나마 가능성이라는 거죠 네 그나마 가능성은 1렙이었을텐데 심지어 3렙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그 돌진 게 CL을 가지고 SA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네 화면 끝에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닫습니다 마리사도 그렇고 춘리도 그렇고 이야 이건 잘했고요 네 번아웃 스턴 만들어야죠 한참 괴롭히다가 스턴 내겠다인데 그렇죠 한참을 괴롭히겠다 내 거 다 회복하고 그 다음에 너 혼내줄게인데 이거 구석을 탈출시키게 해주면 뭐 오히려 안 좋아졌죠 이야 글쎄요 굳이 굳이 아 빠르게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인당 가져가야 될 데미지를 못 졌습니다 사실 방금은 라운드를 가져가는게 맞아요 본짱이 그렇죠 대공 아 또 지를까봐 지금 지르는 심리에 너무 많이 심어져서 다운 중폰 못가져 나 회복해야 되니까 아 네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네요 그렇죠 맨아 냄새 맡았죠 지금 아 드라이브게이지 맨아 지금 원하는거 3게이지 이상이에요 그쵸 3게이지 이상 만들어 놓고 하자 그럼 너 버나운 확정이니까 장풍 쏠 자신 있어? 임팩트 있는데? 본짱 선수 이거거든요 지금 위험합니다 너 1레벨도 없는데? 오하 매직점프 이야 본짱 잘 버텼습니다 강수한테 가드하면 이후에 광너클이라든지 계속 가드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네 과감하게 점프를 뛰어봤습니다 앞잡기 게이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아예 번아웃 차라리 번아웃이 돼서 회복되는 걸 기다리겠다 아예 번아웃 맞을 것 다 맞고 임팩트만 안 맞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계속 뛰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다 왔는데 아 구석 비스톤 베이비 와 비스톤 어드 근데 이거 에라 선수가 이거 그냥 맞아주려고 쓴 것 같긴 해요 다음에 CA거든요 그렇죠 그냥 써도 그냥 맞아도 역전의 기회가 있다 중공격 맞으면 갑니다 이제 뒷잡기 뒷잡기 임팩트 아 이번에 반응 못했네요 이거 라운드는 가져올 것 같은데 네 확실히 가져가죠 그러면 서로 0게이지 싸운 복장 선수 세트 스코어 3 대 0으로 여기서 무너지면은 이제 블랑카도 블랑카도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쵸 처음부터 루크 대 루크였습니다 무너질 수 있겠네요 어 정말? 세트 브라프 아 이거 최신 메타 최신 메타 강공격 러쉬 중단 대응 어렵습니다 강공격 러쉬 중단에 승용 강공격 러쉬에는 승용이 막히기 때문에 네 수비하는 입장에서 진짜 잘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선수들이 알고 쓰는 거죠? 네 러쉬 중단 정보 시켰고요 퍼펫 아 근데 본짜 선수들이 별로 없어서 안전점프가 아니었죠 콤보 미스가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번아웃이고 어 3 대 0 직전이네요 네 이거 그냥 임팩트를 써도 뭐 비스트 모드 말고는 지금 없기 때문에 어 가만히 막으면 가뎀이에요? 어 이걸 버튼을 누른다고요 아니 근데 누르는 게 정배죠 가만히 있으면은 확정 죽음이니까 뭐 누르는 건 맞 어? 잠깐만 살았어요? 어? 어깨 살았어? 아아 네 확정 확정이었습니다 저기서 1레벨을 썼어도 아마 네 지나가겠죠 본짱이 위로 올라가면서 피했을 거라 네 이야 간신이 하나 가져였네요 지금 세트를 따라갔습니다 본짱 참 매나가 너무 대단한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미지가 약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랑카 메인에 루크 곁다리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아 약속 잘 끌어주고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지금 루크 대 루크 전 이 싸움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점프 타이밍 너무 좋.. 너무 좋았습니다 엄청납니다 매나 진짜 보면 볼수록 이제는 신기한 따름이에요 완전히 다른 성향의 캐릭터들을 잘 운영을 해주고 있죠 달려놓고 뭐고 러쉬 우선 러쉬 들어갔고요 잡기로 마무리됩니다 네 먼저 그래서 다음에 잡기를 하는 게 네 저게 피하기도 잡기를 풀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한 번 정도 잡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오히려 편하긴 한데 그리고 지금 아직 게임이 안 끝났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매나가 이기고요 네 다음 바퀴가 또 비벼지면 네 곤창 대 매나 3선을 또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다섯 번째 만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두 선수가 굳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네 본짜는 괜찮죠 네 네 매나는 내일 캡콘컵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경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나 선수한테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체력이 빠지는 게임이어서 그리고 본인 카드를 지금 많은 선수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치명적이죠 네 나 지금 이렇게 게임해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도 습관이라는 게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방어할 때 습관 이런 거 잡기 잡기 세 번 다 내줘야 돼요 아 이건 이겼네요 뒤잡기 하면서 슈퍼팩트 패링 곤창 살아나나요? 그렇죠 살아나요 살아나야죠 매나 선수한테는 괴로운 시간 야아 생러쉬 그냥 쓰면서 시작 곤창 선수는 3레벨 좀 더 모아줄 만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러쉬 서프레서 서프레서도 러쉬 했으면 플러스입니다 뒤잡기를 하고 싶었던 매나입니다 근데 매나가 저 약점이 좀 있네요 저 잡기 두 번째 잡기 거치는 거 벌써 한 오늘만 세 번 네 번 나왔어요 그렇죠 아 중선 러쉬 아니 중선이 플러스인데 또 마무리죠 예 1레벨 예 야 이러면은 세트 스코어 3대 1로 베라 선수가 다시 한 번 승리 가져갔고요 또 이제 다음 바퀴를 또 가야 돼요 이러면 본짱 선수가 네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두 팁 더 자리를 바꿔서 이제는 FAV가 어웨이가 되죠 네 그러면은 또 오히려 베디트가 맞춰 나갈 수가 있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 류세이 샤오와이가 확실히 잡아주고 이게 가능하죠 또 그 점수도 봐야 되는 게 네 아까 전에 FAV 게임이 50점이었잖아요 네 본짱 선수가 승리하면 마무리되는 상황이었고 그럼 이러면 50대 30이죠 50대 30 네 50대 30점에서 아유 머리 아프네요 이러면 밴디트 쪽도 전승을 하면 우승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지금 FAV한테 네 경기를 내주면 안 돼요 한 경기라도 내주는 순간 그렇죠 이제 이제 다음 경기 10포인트가 됐던 20포인트가 됐던 패배하는 순간 이제 우승이 확정되기 때문에 FAV의 우승이 확정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저는 뭐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봐도 다시 한번 본짱 대 매나로써 마지막 혈투를 벌일 것 같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네 여기서 밴디트가 앞에 두 명을 이기더라도 본짱 대 매나일 거고 그리고 1승 1패를 해도 점수가 안 돼서 본짱 대 매나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이 두 명 다 앞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유일한 승리 시나리오인데 벤디트가 지금 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샤오와이가 막아주겠죠 그 그렇게 되면 좀 걱정되는 게 네 아까 본짱 선수가 패배했던 경기가 네 그 1,2위 진출전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본짱 대 매나 경기라고 말씀하시면 제일 처음에 본짱 몇 번째인지 말씀해주셔야 제가 이해를 해요 지금이 네 번째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섯 번째에 들어가는데 두 번째까지의 매나 대 본짱을 네 처음에 포인트를 어느 정도 구배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네 그 다음 본짱 매나 경기가 이제 그랜드 파이널에서 네 그래도 포인트에 여유가 좀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두 팀 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본짱 대 매나가 되면 정말 많은 게 걸린 한판이 되거든요 본짱 선수의 리스크만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당연히 이겨야 되는 싸움이긴 한데 서로가 아 이게 너무 두 선수만의 스포트라이트 정될 겠어요 이 정도면 제가 아까 전에 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네 그럴 거면은 네 그냥 방을 잡아서 따로 게임을 해라 그렇죠 참 거의 네 몇 판을 하는지 지금 셀 수가 없습니다 본짱 대 매나 네 SFL이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네 분명히 지금 뭐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나 또 이제는 또 경기가 재밌어졌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오니까 재밌어지긴 하는데 이거 다섯 번째 보고 있자니 약간 피로함을 느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캐릭터와 캐릭터의 싸움이 아니라 네 서로에게 어떤 것이 걸려있나 네 본짱 선수한테 어떤 책임감이 지금 주어지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보면은 그렇죠 좀 더 이제 긴장감 있는 예 그런 경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내용은 이거죠 사실은 야 다들 나가 있어 어 야 다 나가 있어 왜 다 내려와 야 왜 그 영화 보면은 뭐 그런 적 있잖아요 이렇게 막 네 형은 나가 있어 이게 여러 명이서 싸우려다가 야 저게 애들 다치니까 저기 너랑 나 둘이서 딱 그거잖아요 지금 사실 내용은 그래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스코어 네 50대 30이어서 네 만약에 밴디트가 오리케라면 이기고 네 그리고 일본 팀은 앞에 두 명이 이기면 이기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3번 싸움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지금 만약에 만약에 밴디트가 두 명이 이겨서 30점을 얻게 되면은 그러니까 FAV가 10점 밴디트가 30점을 얻게 되면은 아 그러면은 한 바퀴 또 돌아가죠 다음 바퀴로 돌아가죠 그 다음이 결승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1번 1번이 네 맨하데의 본장이죠 무조건이죠 이거는 아 저는 세 바퀴까지 여기까지는 예상했어요 네 지금 몇 시죠 예 예 예 여기까지는 예상했는데 네 여기서 설마 그 시나리오대로 가진 않겠죠 그렇죠 예 찐찐찐찐찐찐찐찐찐 막 FAV가 사실은 50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우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두 명이 어떻게 이게 또 분리한 거는 지금 FAV가 어웨이로 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웨이로 갔기 때문에 어쨌든 샤오아이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중요해요 샤오아이의 주리가 지금 네 너무 지금 고마운 존재가 됐거든요 역할을 충분히 다해주고 있고 네 뭐 주리뿐만 아니라 캔도 뭐 충분히 뭐 샤오아이 선수는 밴디츠의 메나 선수와 더불어서 네 가장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상을 하자면 뭐 아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샤오아이를 일단은 랩두고 네 샤오아이 아니 샤오아이가 아니라 류세이를 랩두고 사코 놓고 그냥 박아놔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일단 타타리언 정리해줬지 네 샤오아이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일단 류세이 카드를 좀 아끼자 뭐 이런 전략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만약에 두 경기를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면 네 도키더 선수와 류세이 선수가 아니라 네 오히려 본짱 선수가 맞춰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본짱 선수가 맞춰서 나온다는 건 그니까 일본이 지금 먼저 픽을 정해야 되거든요 아 네 일본이 먼저 픽을 정해야 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저희가 지금 이걸 똑같은 걸 다섯 번만 보고 있으니까 저희도 정신이 없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홈어웨이 계속 바뀌고 캐릭터는 결국 맨아 대 맨아 대 본짱 루크 대 루크 아니 난 그랬으면 좋겠어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일단 계속 서로 말이 통했다면 네 야 다 나가있어 우리 둘이 한번 승부를 보자 다 나가있어 어 그냥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좀 흥미해지는 게 저희가 이번 캡콘 폽을 준비한 중계한 지가 며칠이 지났고 사실 거의 일주일 차죠 지금 일주일 차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네 충분히 휴식을 취했었느냐 라고 하면은 네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SFL이 좀 짧을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했었는데 그쵸 어 지금 메나와 본짱 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이제 분위기는 달아올랐어요 맞습니다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뭐랄까요 연장에 연장에 연장점까지 온 느낌이라 예 오늘 본짱 선수가 그냥 다 하고만 있진 않았죠 네 중간에 이제 메나 선수한테 어 한번 그 승리를 해주면서 네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만 자 예 이렇게 되면은 쉬는 시간이겠죠 한번 쉬었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선수들도 다 잠깐 실어갔고요 직전 행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SFM 월드 챔피언십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네네네 돌아왔습니다 네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힘도 없고요 사실 뭐 다들 그렇지만 네 저도 그렇고 옆에 이제 워더케이 님도 그렇고 싸우러미스 님도 그렇고 할인적인 스케줄 아닙니까 지금 그쵸 이제 캐콘컵에서는 뭐 상당히 좀 터프한 스케줄이죠 캐콘컵 자체가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보다 더 길어졌으니까 네 심지어 이제 미국 쪽은 많이 바뀌는데 자꾸 회사 바뀌는데 네 저희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어 크게 예 예 없죠 그렇게 녹록지 못해서 예 지금 힘이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다음 스케줄이 또 있어서 아 다음 스케줄이 또 있죠 예 또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것들이 저는 오늘 뭐 이걸로 끝이니까 예 예 근데 날 고정으로 박아나? 어 고생 좀 해 네 그쵸 아 그러네요 류세이를 뺐죠 역시 예상대로 네네네 류세이 카드가 이제 샤오아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뺐고 이걸 사코 카드로 한번 대체를 해보자 그러면은 샤오아이가 터키도를 만나러 가던 사코로 가던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한 거 같아요 본짱 3번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쵸 그쵸 이러면은 근데 카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애초에 네 사코 선수가 못 나왔던 이유는 그 실력이 밀려서가 아니라 카바 때문에 못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크리스 타타리안이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타타리안은 오히려 상위 호환이었던 샤오아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 네네네 어 사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카바의 존재 때문에 못 나오고 있었던 거다 아하 근데 이게 류세이의 JP가 지금 어쨌든 샤오아이 주리에 한 번에 잡혀 먹었다 보니까 네 어 이제 류세이가 나올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그러니까 사코가 나왔는데 카바 카드가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카바가 지금 사코를 상대하러 왔습니다 네 카바의 가일 그리고 상대는 사코의 춘니가 될 거고요 춘니 유저들이 유독 어려워하는 매치업 중에 하나죠 가일 매치업 실제로 레샤 선수도 그 에프조에서 유일한 패배가 카바예요 굳이 춘니 입장에서 기분 나쁜 매치업을 꼽자면 뭐 가일 릴리 뭐 요정도일 것 같은데 네네네네 아 바로 들어갑니다 자 카바와 사코입니다 만나보죠 밴디트는 전승을 하면 이번 바퀴에서 전승을 하면 우승이고요 네 네 FAV는 앞에 두 선수가 이기면 끝나요 그 본장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 강발 스핑 퍼펙 던져주고요 일단 장풍 싸움을 좀 해주고 있는 사코 선수래요 어이 발산축 이것도 쉬미 한번 해봤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던지고 와 백점프로 나가는 판단 네 퍼펙트 패리 드라이브 임팩트로 임팩트 붓 터치는거는 너무 좋네요 네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셋 만 하고 잡기 네 잡고 넵도 되고 뭐 바리에이션은 엄청납니다 약손 그러나 약손 거리를 좀 잘못 쟀어요 일렉 블레이드 하나 깔고 가나요 그냥 자리바꾸기 선택 천승각 질러줬던 사코입니다 자 거리 조절 던져주고 있어요 기공권 네 와 그냥 걸어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네네 카바 선수가 저런거는 진짜 귀신같이 냄새 잘 맡아요 맞습니다 양양양 잡고 던지고 던지고 강발 한번 이거 임팩트 대공 야 중발 대공 네 거리 조절 사코 선수가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좀 불편하구요 그나마 믿는건 이제 봉익선 하나 있는건데 아 여기서 조금 아쉬운 타이밍이죠 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중단 어 탑레벨 탑레벨 봉익선도 있구요 뭐 많네요 네 2레벨로 아껴주는 선택이요 네 그러니까요 선택할 수 있다라는거 자체가 해요 축복받았다 캐릭처가 선택도 선택인데 빠른 판단해줬어요 그렇죠 손절이 빨라요 익절해버렸죠 네 거리 조절 어쨌든 한번의 기회를 잘 잡았죠 중단으로 중발 펌펌 썸머까지 던지고 패단축 실패 예 오케이 또 한번 던져줍니다 게이지 하나 써서 추돌로 치고 들어가고 있는 사코 근데 이게 결국에 사코의 승리로 끝난다면은 다음번에 나올 타자가 너무 부담이긴 해요 그 토끼돌 이기지 못하면 게임 끝나기 때문에 네 와 오 실패 4주초 던져놓고 약손 잡기는 퍼쳤어요 깜짝이 앞잡기 앞잡기 잡기 앞잡기 또 한번 잡기 아 아 너무도 리스펙트긴 했습니다 툭툭 쳐주는데 이번에는 빠른 판단해주고 있었던 카바입니다 그쵸 던지고 페리로 잘 받아줘요 응응 야 이걸 반응해요 5D 장풍이었거든요 네 셋 넷 안전점프 가 있으니까 약발부터 잘 깔아줬고요 그쵸 이야 대공 잘 맞죠 추가타 잘 와 이거 추가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완전 빅대공이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사코 선수에게 좀 많이 따라오는데요 상황이 과일이 이거 3레벨 넣을 수 있는 각이 나올까요 예 조금 수 틀리면 그냥 2레벨에 키는게 나을텐데 맞습니다 어허이 중단 까치도 페링 쳤어요 약손 야 이거 맞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강발 히트하는게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 강발에 CA 나왔으면요 상황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죠 충분히 해볼 만하죠 네 던지고 무섭죠 무섭죠 네 러쉬 D 바주카 중손 던지고요 점프 공격 대공커트 강발 히트 확인에서 히트확인이 안되더라도 2레벨 키는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저 안좌중발 생각보다 많이 무섭거든요 중뒤에 안좌중발 네 와아아아 잡기 마무리 사코 야아 이런 선택을 장풍이 상세되는걸 보자마자 대쉬해서 잡기를 하는 네 사실 캐릭터가 대쉬하는것조차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하 이 사코 선생님의 또 스트리트파이터 35년세월 그렇죠 이 보법이 나타나는 근데 이거는 카바가 꼭 잡아줘야하는 매치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사코 놓고 계속 억제했던게 카바 때문인데 사실 여기서 지면은 계속 우리 사코 쓸걸 이게 되거든요 이게 참 아쉬워지는 상황인거죠 결국에는 아껴놨던 카드인건데 베리 그럼 이제 사코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된다 했잖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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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볼만하다 했잖아 어허 내가 말했잖아 어허 잡기 어 행운 요소 캔들 어허 어허 근데 지금 기본기 배합이나 네 상황 판단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허 어허 점프 공격 결국에 이것도 사실은 카바한테 엄청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매직 점프를 한다 네 피드에서 이미 밀렸다 던지고 어허 아유 우리 강발 오지마 카바가 일단 라운드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오디 점프 아무래도 안자중발 춘니의 안자중발 거리로 늘어가는건 꽤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리버스 스팸킥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네네 허치는걸 원래 안자강발로 잘 때려주는 카바인데 지금 그 근처도 못가고 있죠 무서워서 확실히 카바가 강바를 통해서 데미지를 많이 주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예 그것도 냄새먹고 그냥 쓱 걸어가서 잡고 지금 사코 게이지는 거의 동일한 상황이에요 양양 그니까 안자중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버스 스팸킥 퍼니쉬 카운터가 자주 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거 맞으면 1레벨 쓰겠다 이건데 안자중발 안해주죠 너무 많이 쓰니까 지금 네 오히려 지금 저러다가 벗 임팩이 안가 이야 드디어 나왔어요 이야 이러면은 커버가 충분히 할만하죠 약손 아 잡기 낚시 팬텀 커터 그리고 썸머솔트로 마무리하면서 카바가 세트 하나가 줘 진작에 전 세트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야 하는데 1대1 온 것만으로도 카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팀 입장에서는 사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네 확실히 여기서 이제 가져가야 하는 거는 카바 쪽이긴 합니다 나름 카운터 픽으로 아껴놨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토끼도 선수랑 류세이 선수가 한마디씩 좀 거들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그러게요 자 약손 먼저 들어가주고 있는 사쿠 제가 봤을 때는 리버스에서 팬킹이 좀 많이 오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안자중발 말고 서강턴이라던가 이런 걸로 들어가 봐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페링 이건 어쨌든 없고 네 제시해서 여기 구석이에요 중발 뭐 콤보는 안 됐습니다만 충분히 압박해주고 있어요 아 리버스에서 팬킹이 거슬리긴 해요 지금 임팩트가 마렵긴 한데 아니면은 너무 큰일이 나버리니까 네 썸머솔 약손부터 페리 터지고 아 이런 거 속지도 않네요 잘 막아요 지금은 진짜 앉아서 막을만 했는데 네 집착합니다 본인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백돼시 백돼시 1렙 쓰나요? 1렙 쓰고 자리 바꾸기 하고 잡기 하고 굉장히 좋아요 임팩트 2렙 페리 임팩트 자리 바꾸고 여기도 자리 싸움 치열합니다 2레벨 있고 번아웃 커버 던지고 이야 저기서 1레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은 약펀을 비빈 것 같은데 근데 기회가 없진 않았는데 결단을 못 내렸죠 그렇죠 지름이 한 번 밖에 없었어요 네 중단 썸머까지 오우 태살중 너무 짧게 떴죠 어이 강발 이렇게 되면 이번 라운드는 카바게 아닌가 이거를 좀 더 저항을 하다가 게이지를 빼고 하냐는데 보통 그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저항을 하면 카바 쪽이 게이지를 모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빨리 죽자니 방금 강발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때렸나요 오면은 임팩트하고 끝내겠죠 중발 조금씩 몰아붙이고 있는 사콘데 마무리 아 재밌어졌네요 이거 진짜 재밌어졌네요 이번 라운드를 승리하는 선수가 승리입니다 장풍 맞고 이바주카까지 맞았어요 네 또 리버스 스패킹 빈도우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거요 맞습니다 근데 저걸 지금 처리를 하지 못해서 춘니가 어렵죠 네 임팩트 말고 사실 딱히 방법이 없는데 임팩트가 나올 때 리버스 스패킹이 아니라 강발이면 또 3렙 맞는 거거든요 어 추돌 키트 확인 키트 확인 키트 확인 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내려와서 딱딱 잘 막았고 잘 막았어요 이 정도면은 춘니가 좀 어깨 맞긴 한 건데 네 강발 이야 아우 강발 아 리버스 스패킹인데 그쵸 요 때 임팩트에 누를 용기는 없는 거죠 지금 아 중단 3레벨 이거 어디로 가라 이거 마무리는 안 돼서 이 다음 상황 또 봐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끝까지 참고 봉익선이 한 번 있습니다 네 안중반에서 어떻게든 뭔가 때려넣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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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키고 있는데 가마입니다 가마 이렇게 되면요 네 본장 대 매나가 한 번 더 해야 돼요 해야죠 확정이죠 확정으로 해야 되고 확정으로 됐고 네 결국에는 방금 리버스 스패키야 백스피너클이 네 백스피너클 네 적중을 하면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백스피너클인데 한 번 안 썼어요 네 게다가 백스피너클은 그 아래가 판정이 펴요 네 그쵸 안점에 안 맞는 예 그런 판정인데 또 하필 거기다가 러쉬를 하다가 맞아버렸죠 믿음의 임팩트가 한 번 필요하지 않았을까 구석 다 몰아놨을 때 자꾸 강발과 리버스 스패킹으로 지금 대항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거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쉽지 않았네요 정말 여기서도 아님 말고 공익선 여기 제 Modi 즉 막 무늬 하우 죽냐 아 아닌 말고 1레벨 라고 생각은 한 것... 아니면은 여기서 타타리안이? 잠깐만 있어봐 내가 한번 네네네 그렇게 해서 마니아게 토키도를 타타리안이 무찌른다 그럼 밴디트가 전승해버리면 끝나거든요 또 그렇죠 아 이거 또 승부가 알 수 없는 지점으로 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박빙의 경기를 한 게 저는 신기하긴 해요 사실 이거는 카바 입장에서는 내가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 팀전에서의 자기 위치였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FAV 입장에서는 사코가 카바를 무조건 잡고 이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너무 베스트였어요 네 가장 깔끔한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카바에게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또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픽에서 지금 밀린 거예요 그 픽, 이 픽이 왜 밀렸냐라고 하면 샤오아이의 지금 줄이 하나 때문에 2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아무래도요 지금 밴디트에서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샤오아이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샤오아이가 또 나와서 토키도를 잡아버린다? 이러면은 뭐 으뜸공신이 돼버리는 거죠 정말로 맞습니다 샤오아이 지금 벌떡 일어났잖아요 네 아 크리스트! 아 크리스트 타타니얼드예요! 야 샤오아이 잠시만 있어봐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니 근데 샤오아이가 방금 마지막에 벌떡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거는 기분이 좋아서 아 그런가요? 그냥 야 카바 잘했구나 네 근데 이것도 타타리안이 나올 만했던 게 샤오아이가 있다든지 좀 일방적으로 밀리긴 했어요 캔 대 캔에서 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있어봐 이거 내가 한번 보여줄게 열살 차이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스물여덟과 서른여덟의 두 선수입니다 크리스트 타타리안 그리고 투키도 밴디츠와 FAB 캔과 캔의 대결 그 그 동캐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동캐전이죠 두 선수 모두 다 서브픽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캔캔전 잘하잖아요 잊지마요가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매치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싫어하면 안 돼요 캔캔전을 극복하지 못하면 뱅크 매치에서 올라갈 수 레전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맞죠 네 또 캔이야? 내가 캔을 하면서 가로열고 캔을 하며 캔을 하며 아 캔 지겹네 캔을 하며 가로열고 캔을 플레이하며 갑니다 크리스트 타타리안 그리고 투키도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캔과 캔이고요 저는 이 경기 굉장히 뜨거운 경기 예상합니다 의외로 장풍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가 좀 부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캔캔전을 제가 보건데 드라이브 임팩트가 꽤 쓰임새가 있더라 심지어 그걸 보고 쓸 수 있다면 네 신뢰각을 보고 쓸 수 있다라면 또 느낌 다르죠 다동권 움직임 자체는 투키도가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서로에 데미지 준 건 없지만 느낌상 양약 종강 용권 돌립니다 안전점프 인척이죠 사실 안전점프는 조금 아니었으면 아니었죠 누가 봐도 아니죠 자풀 강발 돌려주고 있고요 근데 캔은 이 상황에서는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 내가 괜히 들어가다가 맞으면 자리 바뀌니까 네 형광연각 일단 밀어내고 강발 끝거리 중발로 밀고 나가요 그렇죠 구석 오히려 타타리안 구석 잘 몰았죠 와 살짝 늦게 잡았는데 점프를 뛰고 있었어요 네 와다다다다다 때려놓고 내려와서 번아웃 마무리겠죠 네 그것도 심지어 살짝 기다렸어요 그렇죠 바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선취 이야 저 꿈틀꿈틀 잡기 스파5에서나 많이 하던 테크닉인데 네 여기서도 토피도 보여주네 나와주네요 중승용 예 약손 돌리고 살짝 빠졌다가 강발거리 저 강발거리 유지를 상당히 좀 공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뭐 마자라는 아니고 마가라인데 네 막아서 게이지를 한 칸씩이라도 빼겠다 그리고 게임은 토키도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내용 자체는 네 샤오아이 때보다 이게 더 안 좋다 그런데요 네 어 캐릭스 셀렉이요? 아 이거 캔 말고 다른 캐릭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 그쵸? 그냥 설정을 다시 한번 보고 네 숨만 한번 고르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다 색깔 색깔 다시 빨간색? 그 색깔 고를 거면 동일합니다 스마트 초이스 지금 보면 크리스트 아타리안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아 아무래도 보라색이다 그러네요 색깔 변경 가보죠 크리스트 아타리안 그리고 토키도 미남 켄과 켄 근데 켄 대켄이 이 정도로 밀린 거는 엄청 압도적으로 밀린 거예요 그쵸 켄 대켄에서는 왜냐면 켄 대켄은 결국엔 자기가 구석에 있어도 게임 잘 비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거의 크리스트 아타리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약간 인간 상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 그쵸 와 중반이 타긴 좀 어려운데 이번에도 역시 토키도가 조금 세게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늦게 강펀 네 중발 돌리고 중단 어 이거 신뢰각 위주로 플레이를 해보겠다 어 그래도 자리 박히죠 어어 번아웃은 괜찮은 선택인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히트 확인으로 1레벨 킬 수만 있다면 예 강펀에서 네 근데 신뢰각은 뭐 계속 가드만 해주면 되니까 게이지는 돌아온다 네 돌아왔대요 돌아왔다가 봐야죠 안자중발 맞을거리 아 그쵸 아아 잘 보고 있었고 마무리는 안됩니다 네 마무리각은 절대 안나오고요 이야 야 방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죠 아 토끼도 선수가 약간 쉽게 갈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약자 몇 시 했죠 방금은 하면 안됐는데 저런건 약속 뒤잡기 구석이죠 사실 켄데케는 뭐 맞으면 구석입니다 네 여기서도 토끼도가 맞으면 구석이에요 약발 잘 받고 러쉬 예 네 약발 툭툭 건드려주고 있어요 잡기 풀 생각 좀 없어 보이는데 타타니언니 많이 잡진 않네요 약중으로 지금 데미지 중지로 가보겠단데 잡기 거리도 잘 안주지 않나요 지금 보면은 2레벨 써주고 내려와서 잡기 구간이니까 마무리 네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인데 토끼도가 상당히 우세해 보입니다 그쵸 근데 게이지 쪽으로는 지금 타타리언이 할만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3레벨 1레벨이니까 쓰나요? 아 이거 쓰는 루트였고 3레벨 넣어주고 던져놓고 러쉬 약간 항상 깔립니다 예 아 이거 안 속은 건 대단하네요 타타리언 네 안 속은 건지 못 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 많이 기울었죠 아주 괜찮아졌어요 네 그리스 타타리언 이거 1레벨 맞더라도 그냥 임팩트 한번 꽂는 게 낫거예요 그렇죠? 1레벨 맞더라도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아주 좋은 선택 중 하나였죠 예 뭐 맞든 안 맞든 간에 그쵸 상대는 SA 빠지는 거고 나는 성공하면 끝나는 거고 근데 이게 게임이 참 진짜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전 잔인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게임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토끼도에 약자 며시 강펀 그거 한 다음에 그 중단 내려 찍으려고 했다가 네네네 맞아요 그거에 게임 한번 뒤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타타리언이 생리를 한다? 그러면은 돈짱은 어깨에 너무 많은 게 내가 지금 오늘 네 경기째 이거 하고 있는 다섯 경기째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또 이제 대장들 죽으라는 거죠 네 영역 중강 용권 안전점퍼 좀 좋아합니다 네 이걸 좋아해요 가서 돌리고 승용권 약발 강손 완전 강발도 사실 캔디 캔디 와우 리액션이죠 중강 깔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또 토끼도 쪽으로 완전히 기후로 잘 막았네요 그러면 이제 계속 가드를 하더라도 임팩트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되니까 체력이 너무 없어서 지루스밖에 없었던 크리스 타타리언이 있습니다 뒷걸음 지루스 살살 걷고 있는 토끼도 뒤잡기 뒤잡기도 참 많이 가요 괜히 뭘 때려도 사실은 구석이에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잡기 야아아아 난리났죠 이거 좀 큰 드랍 아닌가요 정말로 근데 핸들이 항상 나오는 실수긴 합니다 버림이 재다가 안자중발 누르는 와중에 이제 아 세 번 잡을 수 있는데 이번에 참아줬던 토끼도 1레벨 그리고 CA는 있어요 아 안자중발 용권 그쵸 이거 이거 말고 없었죠 확실히 기상 안자중발이 트렌드 있게 트렌드인가 봅니다 네 저거 말고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미래가 아예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타타리안이 뭘 할 수 있죠? 이거 이거? 뭘 할 수 있죠? 할 수 있나요? 어? 살아났어요? 게이지 돌았어요? 했어요 이야 안된다 너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토끼도의 승리 이야 아 자 이렇게 되면요 정말 아까 전타임에 생각했던 이제 연장전에 이제 뭐 여섯 번째까지 가는 건데 이거를 메나가 이기면 한 바퀴 더 돌아갑니다 그 60대 60 네 꿈에 60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아마 그러면 메나대 본장이 될 거예요 꿈에 60점 네 여기서 이제 본장이 이기면은 승리가 승리가 끝나는 거고 여기서 메나가 이기면 한 바퀴 더 돌아간다 우리 한 번 더 한다 우와 우리 한 번 더 한다 지금 몇 번째죠? 네 몇 번째지 제가 지금 세다가 못 세는데 아까 뭐 다섯 번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토키도 선수가 확실히 아 이 매체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뭔가 막 살살 밀리는 듯 하면서도 네 결국에는 토키도답게 방금 뭐 루크인가요? 그렇죠 네 맞아줘 네 중손 중손 중손을 뻗고 있네요 근데 막상 좀 판정은 좀 다르고 그렇죠 정말 그 강펀에서 중단 한 번 하려고 했다가 게임 디틀린 게 너무 컸다 네 이것도 너무 잘 봤고 이거 이거 한 번 하려고 했다가 근데 여기서 안자강선이었죠 방금 그니까 저 안자강선은 뭐였냐면요 사실 저는 저는 이거 캔 공감대가 있거든요 강펀에서 날려오는 거 보고 그냥 막 비비고 있었는데 강... 그니까 승룡을 비볐는데 사실 승룡을 비볐는데 안자강선 캔슬 승룡에 나가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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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근데 사실 뭐 그 자주 있는 일들이잖아요 네 자주 있고 제... 제이미 하잖아요 제이미 같은 경우 막 서서 중발 승룡 나갈 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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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네 저거 저거 승룡 제대로 입력 안 했으면서 놀래가지고 했으면서 얻어 걸렸네 결국엔 중단이 문제였다 네 중단이 문제였다 한 번 더 하고 승룡까지 한 번 더 하고 승룡까지 염레카 곤쨍 대 메나 뭐 또 보게 됐네요 이거를 한 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근데 여기서의 회복은 정말 잘했어요 마지막 장풍을 끝까지 잘 본 토끼도가 잘한 거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번아웃을 회복하는 과정 타타리안이 너무 잘했죠 또 왔습니다 메나와 본장 암바 승은 서운할 뻔했어요 또 왔습니다 둘이 약간 정 늘었을 것 같아요 이정도면 이제는 블랑카 안 꺼내도 되죠 진검승부로 가는 거니까 블랑카 여기서 꺼내면 이상하죠 40대 60점 여기서 메나가 승리하면 60대 60점 우리 한 번 더 한다 그럼 진짜 높은 확률로 그럼 메나가 먼저 올라오겠죠 그러면 본장이 따라갈 거고 그거를 가야죠 메나와 본장에 멈출 수 없는 싸움입니다 무한의 궤도 무한이 펼쳐지는 두 선수의 싸움이에요 본장이 여기서만큼은 승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승리를 못했나요 지금까지 한 번 더 많이 했죠 많이 해서 이제 비벼져서 여기까지 온 건데 처음에 좀 크게 지고 그대로 승리를 하고 맥섬 로이즈가 나와버렸네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 두 선수 오늘 체력성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맨아는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긴 한데 난리 났습니다 맨아와 본장의 멈출 수 없는 싸움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승리를 할지 맨아가 승리하면 우리 한 번 더 한다 본장이 승리하면 깔끔하게 FAV의 승리가 되겠죠 맞습니다 이 두 선수한테 지금 너무 많은 게 달려있어서 좀 가혹하긴 한데 운명, 숙명이죠 역시 루크대 루크로 진행을 할 것 같네요 서로 제가 봤을 때 카드는 다 남았어요 뭐 셋업, 본인이 선호하는 셋업, 선호하는 거리, 선호하는 공격 이런 게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선호하는 상황 경기 만나보죠 어디까지 갈 수 있을런지 맨아와 본장의 경기입니다 3선입니다 네 게이지 좀 아껴주네요 맨아 입장에서는 원래 좀 많이 썼는데 퍼펙트 패리 어깨 어구 구석으로 그냥 몰아버리네요 러쉬 야아 강폭에서 양 손을 비벼주네요 네 하도 이제 세게 걸어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점프로 잘 빠져놨어요 맨아 액점프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2득입니다 네 풀 차지였기 때문에 2번 또 잡고요 또 잡았는데 네 연안 선수가 게임 초반에 좀 많이 잡긴 했어요 또 잡고 많이 잡아요 또 잡고 한 번 더 한 번 더 와아 진짜 아 이거 한참 어린 동생이 심리전으로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골치가 아파지죠 네 피지컬도 좋은데 심리도 저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네 미스터 보드 일단 2레벨 써주면서 꽝 여기도 잡아야죠 어쩔 수 없죠 어 이게 타격으로 내가 많이 잡았으니까 여기도 잡겠지 아니야 잡고 요번엔 잡았고 9번 아니 다 내줘야 될 것 같아 다 내주고 또 잡았으면 잡혔죠 근데 방금은 그렇죠 잡고 3번 오면 임팩트 네 강손 나도 잡는다 그러니까 잡고 난리 났죠 어 약손 임팩트가 맞지 않을까요 오 아 이거 잘못하다가요 루크 한 턴 있으면요 이것이 아 약손 이야 이거 누를 용기가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비벼주네요 퍼펙 퍼펙 들어 올리고 갑니다 자 불 중발 이제는 너클에 임팩트 쓰면 큰일 납니다 예 네 중손 약손 공복 같이 맞고요 본장은 데미지 좀 더 필요해요 한 대 정도 더 때려줘야 돼요 서중발이라던가 네 근데 그 서중발 하다가 안중펀이라도 맞는 날에 잡기는 풀 수 없어요 맞습니다 네 아 마무리죠 3레벨 마무리 지으면서 멘하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갑니다 분위기는 약간 우리 한번 더 한다 분위기에요 그쵸 내용 자체도 멘하 쪽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게이지가 딱 서로의 3게이지가 되면서 네 서로의 3게이지가 됐을 때의 상황이랄까요 네네 그 상황은 매나가 설계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잡기로 체력을 딱딱 알맞게 빼놓는다던가 그렇군요 서중발 생러쉬 중단 서로 지금 카드 다 나와가지고 별의 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본장 선수가 생러쉬 중단 같은 거 잘 안하는데 맞아요 강손 한번 라이징 하단도 막아주고 단단하긴 합니다 맞아요 서로가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거는 임팩트긴 한데 루크 대 루크전은 임팩트가 통할 리가 거의 없고요 맞아요 네 아 이거 갔죠 아 이거 우리까지 왔으니까 우리 한 번까지 왔어요 네 한 번까지도 가야되나요 네 한 번까지 우리 정도로 끌으면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너무 내용이 너무 내용이 지금 맨하촉이에요 만약에 이번 세트 가져오면 더까지도 가는 거라고 해야겠죠 와 써버렸어 이야 너무 좋아요 내려와서 네 게이저 아껴서 다음 라운드를 가고 싶으니까 안전점퍼 2회 상황 대공처 쳐주고요 올라가면서 본장 이번 라운드가 좋습니다 약간 글자 조금 지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로가 지금은 톱이 진짜 극단적으로 하네요 이제 체력이 서로가 약간 바닥난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대로 카드를 다 썼어요 그렇죠 이제 카드도 다 썼고 쓸만큼 써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건 없어요 저 본장선에서 방금 저 앉아준 거에 맞은 게 약약약을 약하고 타이밍 약을 눌러서 약 3타가 가득 안 돼요 저 그러면 네 잡기 네 페리마크 백댓이 타이밍 좋았는데 이거 마무리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무리는 안 되는데 쓱 걸어가서 사실상 중펀이 깔리기 때문에 걸어가서 그냥 잡기도 되고 러쉬 잡기도 되고 러쉬 잡기를 풀어줬지만 본장선수가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이에요 잘못 내밀면 이제 약발맞고 중발맞고 갑니다 예 이야 이거 써야죠 그래도 얄짤없이 그래도 희망의 날개짓을 한번 그래도 체력 차이는 많이 날 거예요 네 네 네 꽤 많이 날 거예요 꽝 꽝 마무리는 안 됐고 일어나서 아 이게 임팩트나 뭐 이런 걸로 조금 체력이 일하면 좀 더 적극적일 텐데 왠아가 그러지가 않으니까 지금 체력 상황이 이야 러쉬 끌었어요 근데 본장이 저렇게 생러쉬를 많이 쓰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체력이 바닥인 것 같아요 체력이 바닥이에요 이게 체력이 바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정신력도 그쵸 이게 몸이 바닥 난 게 아니라 맞아요 머리가 지금 아 이제 못 버텨 이걸 더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기서 시간 싸움 할게 근데 사람의 뇌가요 몸무게 2% 정도 차지하는데 에너지는 23% 정도 사용하거든요 굉장히 과학적 과학습관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레지컬도 떨어진다 그렇죠 방금 생러쉬는 진짜 본장에 약간 논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잡기 한 번 더 약발 이야 타이밍 아 이거 매나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대로 그냥 기승 잡았다 다 왔다 네 다 왔다 그리고 매나는 젊잖아요 그렇죠 라이징 오퍼 약순 아 이거 대공 못 쳐요 칠만 했는데 방금 네 이것도 콤보를 못 해요 카운터 봤는데 아 아쉬운 장면이 그러나 그러나 퍼펙 완전 점프 하겠죠 완전 점프 뭔가 약간씩 어긋나는 느낌이 지금 굉장히 굉장히 많이 어긋나고 있죠 어 어긋나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되는데요 많이 어긋나요 그래도 이 장면은 모릅니다 야야야야 이거 가뎀이거든요 이제 막으면 뒤잡기 예 어떻게든 위기는 벗어났는데 지금 매나도 좀 긴장되는 순간일 거예요 천천히 오디 장풍을 꺼내는 쪽이 야 약발 약발이라며 이것도 지금 생러싱 저거리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마음이 급한한 반증 아닐까요 네 지금 표정도 보자 방금 표정이 딱 그거였어요 하 막 이런 표정이었어요 네 지금 뭐 거의 탈진 상태에요 네 아 힘이 다 한 것 같습니다 아 머리를 부여잡고 아 힘이 다 한 것 같아요 본장 체력이 너무 많이 소진됐어요 네 라이즈 조퍼 약손 야 갔습니다 아 메나의 승리 우리 한 번 더 한다 하 아 이러면은 근데 이 정도의 경기력이면요 어 본장 대 메나 피해야 돼요 60대 60은 맞는데 다른 사람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 나와야 돼요 다른 선수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여기서 맏형인 사코 선수가 네 그래서 제일 덜 출전했잖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류세이는 어때 JP 류세이도 나쁘지 않죠 근데 그러면은 샤오아이가 나와버리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사코가 나오면은 커버가 나올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본장 지금 본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토끼도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네 그럼 토끼도 대 메나로 마지막 이제 그 십정빵하고 끝내자 야 다 나가있어 근데 이번 경기 하면서 본장 선수가 정말 힘들어하는게 좀 많이 보였거든요 네 좀 슬펐어요 보면서 이거 진짜 막 놨다 아 그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기력이 쇠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쵸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저도 이제 팀전 이런걸 해봤잖아요 제가 그 NL 선수랑 팀전 한적 있는데 제가 약간 좀 패배를 많이 해가지고 그쵸 욕 많이 먹었죠 네 욕 많이 먹었는데 그때 이제 NL 선수 표정이 약간 그 그 본장 선수가 머리 딱 그 쥐어 땋을 때 그 표정이었거든요 예예예 그때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지금 슬픈 감정을 좀 느꼈다 BTSD 왔다 BTSD 왔다 근데 본장이 진짜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기력이 소진되어 있는 지금 하이라이트에 오른쪽 위에 본장 화면만 보더라도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을 하고 있는지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네 슬프다 슬퍼 일단은 본장이 지금 혀가 지금 오른쪽 볼을 거의 통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저거는 혀를 가만히 둘 수 없어서 뭔가에 지탱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운드마다 레드불을 마시고 있거든요 네 거의 제가 봤을 때 뭐 한 6리터 마시지 않았을까요? 아 레드불이야 뭐 예 무한 제공이니까요 그렇죠 뒤에 있으니까 예 저 레드불 하나 꺼내만 하셔도 될까요? 예 저도 네 저도 네 그럼요 저는 지금 게임을 보면서 본장 선수 화면만 좀 많이 보긴 했어요 저도 계속 보게 되는 게요 네 본장 표정이 어떨까? 그러면서 봤는데 아 이게 참 이것도 정말 안 하던 그건데 지금 표정도 딱 내가 왜 했지 이런 거니까 아니 애초에 본장이 랭크 매치를 할 때도 그리고 생드라이브러쉬는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렇죠 일단 확실한 거는 꿀잠 자겠네요 오늘 너무 힘들어서 네 그리고 밴디츠는 예 그냥 메나가 멱살을 잡고 그렇죠 갑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 싸움을 할 거기 때문에 메나가 1번에 나오겠죠? 높은 확률로 무조건 메나니까요 예 근데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밴디츠에서 아닐 수도 있지만 메나가 나오면 본장을 넣을 거냐 토끼둠을 넣을 거냐 일 것 같아요 마지막 싸움은 우리 한 번 더 한다 아 이걸 60 대 60 지금 차라리 저기 침대에서 과자 먹으면서 보고 있는 페놈이 훨씬 더 승자일 것 같다는 느낌이 야 이거 보면서 그래 그냥 열심히 해라 나 내일이나 잘할란다 아 네 차라리 내가 낫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오늘 굉장히 체력전으로 갔습니다 게다가 메나 선수 내일 캐콘컵 있는데 네 지금 SFL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온갖 습관들이 다 캐치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메나의 습관들이 좀 많이 캐치돼 버려가지고 맞아요 지금 잊지마요랑 프리게임에도 메나 지금 어 본인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기회다 지금 이 기회다 지금 이 기회다 지금 해야돼 지금 해야돼 아 이렇게 돼서 양 팀은 60 대 60 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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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까지 왔죠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한번 더 한다 정말 더 할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메나 엑스트라 매치 이제 메나가 나올 거고 메나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FAB가 누가 나올지가 조금 저는 토끼도 아니면 본장 말고는 카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엔 돌고 돌아 본장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토끼도가 나와서 사실 승률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해도 예 네 본장을 내보내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거는 본장이 하고 싶다면 근데 이 정점을 그냥 여기서 찍어줘라 지든 이기든 이젠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너희들의 승부를 충분히 마지막까지 해라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그래도 어쨌든 웃어야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토끼도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확실히 본장을 내세우는 게 네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마지막 3대 0은요 네 진짜 이제는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본장이 그 뭐 MR로 치면요 네네네 점수 마이너스하는 500점 먹은 상태의 본장이거든요 뭐 2,200이면 1,700 지금 루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만큼 체력이 소진이 됐다 그쵸 그쵸 너무 힘들었어 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격투게임의 선수를 보면서 아 이렇게 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류세이 형 결국에 내세우는 거는 이 팀의 FAV의 류세이 선수가 막내입니다 막내한테 막내가 FAV의 책임을 떠나놓고 상대를 매나합니다 이거는 매나가 픽이 된 건 맞으니까 FAV에서 골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고민을 해서 뒤에 본짱 보내는 지금 원래 본짱 모자도 잘 안 벗거든요 벗었나요? 아니 벗었어? 저거 원래 레드빌 모자라서 잘 안 벗거든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야 이러면 근데 토키도가 안 나오네요 토키도는 아예 보이질 않는데요 지금 자리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아예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쿠 선수가 사진 찍어주고 있고요 본짱 선수는 지금 힘들어가지고 뒤에서 앉아있거든요 아무 말도 없이 네 토키도 어디 갔죠? 아 이걸 류세이가 나가네요 팀의 막내가 자 류세이와 메나 선수의 SFM 월드 챔피언십 마지막 경기 네 유독 피해왔던 매치업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루카가 나올 이유가 없죠 이러면 브랑카 브랑카도 있어서 근데 또 지금 루크를 너무 많이 해버려서 네 약간 블랑카가 망가져 있을 수도 있다 확실히 그러니까 스위치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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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FM 월드 챔피언십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2선으로 끝났네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 2선을 하고 야 그리고 메나 선수는 어찌됐건 간에 본장과의 정면승부에서 승리를 한거죠 그쵸 그쵸 네 아마 지금 점수만 놓고 봐도 많이 졌을거에요 그쵸 초반에 다 졌고 일단 첫번째 바퀴에서는 다 졌고 마지막도 다 졌으니까 자 이제 경기가 준비된거 같습니다 네 류세이가 팀원들에게 화이팅을 받았고 힘을 좀 받았고요 지금 뭐 관객들도 반응도 유도하면서 네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이에요 하바 선수가 지금 아예 가보죠 마지막 경기입니다 류세이와 메나 제이피와 루크 SFM 월드 챔피언십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만나보겠습니다 팀의 막내가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잘 막아요 네 아우 스페링 암네시아 여기에서 어떻게 잡기로 비아트 하나 깔고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블랑크는 안나왔네요 바로 감작 기초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땅땅 찍고 비아트 구석이에요 권아웃 권아웃 네 와 이거 하단 장풍 잘 막았네요 다시 한번 약손 아 맞았네요 잘 맞아요 생각보다 저게 또 한쪽이 길어서 네 툭 맞아도 가기 때문에 잡기 약발 오우 대공제 쳐주고 현재까지 류세이가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인데요 러쉬 들어옵니다 퍼펙트 페리 마무리 질 수 있을 듯 마무리 질면서 마무리 질면서 첫 번째 라운드는 류세이가 가져옵니다 어어? 퍼펙트 이게 방금 굉장한 걸 노린 게 저게 퍼지션 카운터가 나오면 세게 들어가요 맞습니다 콤보가 되기 때문에 약간 러쉬 서프레서처럼 쓴 거죠 그러나 제대로 성공을 못했고 류세이가 3레벨 넣어줬습니다 응 강손 찍어줬고 이거 첫 번째 세트는 류세이가 가져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약손 비벼주고 퍼잡도 생각해야 돼서 이야 이거 자리 바꾸면서 네 3레벨 이거 번아웃을 만들긴 하구요 네 이 다음에 거의 구석 아닌가요? 요새 JP의 강점이 비아트를 사이사이에 잘 깔아준다 였는데 매나가 그걸 허용하지 않네요 진짜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막았죠? 잘 막았습니다 네 어어! 퍼펙트 패릭! 기가 막히네 이게 매나는 체력도 엄청난 거 같아요 와 진짜 이게 게임 체력도 있거든요 네 저런 집중력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장 사실상 지금 안 나온 게 거의 지금 탈진이어서 못 나온 거거든요 격투 게임에 지금 탈진으로 한 명이 나간 게 웃기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맨은 아직도 쌩쌩해 보입니다 약속 이거 어려워졌네요 점프 일단 밀어냈어요 퍼백패이 이것도 마무리 아닌가요 메나가 첫 번째 세트 가져옵니다 이걸 유세게 가져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메나가 가져왔어요 이게 쌩으로 40프레임에서 50프레임 5D가 40프레임이고 너말로 가는 게 50프레임이니까 이 50프레임을 비게끔 하지 마라 내 눈앞에서 보이는 순간 나 다 때릴 거니까 내가 넘어질 때 비하타 까는 거 말고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와 2선이거든요 네 지금 메나는 분위기가 엄청 올라왔고 유세인은 지금 본장 선수한테 무언가를 또 들었습니다 가보죠 근데 지금 할 말은 그거죠 비하타 너무 너무 깐다 너 지금 쌩으로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 깔고 아 세게 가요 걸 때 잘 걸 수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메나 선수 결국 모험만은 아닙니다 점프 타이밍 기가 막히고 깔고요 방공도 까는 게 뭐 암네시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순 한 번 더 한 번 더 플러스입니다 이걸 암네시아 어떻게 씁니까 못쓰죠 그걸 알고 잡기 계속 하잖아요 이거 3레벨 들어가면은 거의 마무리 수술인데 일단 잘 빠져나서 수술 세인 세인 자리 바꾸고 번아웃이거든요 똑같이 임팩트 또 다음 번 들어올리고 비하타 하나 깔고 네 중단? 안 하고 기다려줬어요 와 암네시아 3레벨 막았나요? 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승부예요 와 정말 이게 메라입니다 이러면은 번아웃도 회복하고 물론 상황은 끝나진 않았지만 이거 류세이가 버틸 수 있나요? 버텨야 되거든요 자퀴볼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퍼펙트 페리했습니다 확정 아니었고요 이거 그냥 막 오디 어깨로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막 대박 잡기 마무리하면서 SF의 월드 챔피언십 2023 챔피언은 밴디츠 메라가 밴디츠를 SF의 월드 챔피언십 최정상인 지금 일본의 표정이 말이 안 돼요 네 완전 넘치지나갔죠 멘하 혼자 거의 원맨 캐리했습니다 지금 무슨 느낌이 들 거냐면 우리 내지 덤벼도 안 되네 이 느낌이에요 맞아요 물론 지금 정확히 그러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금 일본은 온스타거든요 그렇죠 멤버 보면 본짱 토끼도 류세이 사코예요 캐릭으로 놓고 보면요 제이피, 켄, 루크, 춘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캐릭터 밸런스 좋고 플레이어들도 일명 최강의 플레이어들을 모아놨는데 멘하가 본짱과의 정면 승부를 완벽하게 이겨냈고 압박감도 있었을 텐데 결국 마지막에 류세이 선수까지 승리해내면서 가져갔습니다 이게 본짱 선수가 물론 이런 패배를 한 이후에 강해졌던 게 기억이 언제가 나냐면 펑크 카린 때 펑크 카린 때 일을 바득바득 깔고 와가지고 한번 제대로 갚아준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큰 패배로 보여요 맞습니다 루크 대 루크 이렇게 지는 게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체력적인 이슈가 분명 있었다고 보이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그쵸 아 이게 마지막 류세이가 물론 저는 류세이 픽도 굉장히 좋은 픽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토키도 선수가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지금도 약간은 물론 결과론적이어서 너무 좀 그렇지만 아 토키도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토키도 같은 선수들이 경험도 많고 그리고 또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을 또 해봤으니까 아 챔피언을 두 번이나 먹었고 그쵸 캐콘컵을 예 맨하요 예 맨하 선수만 좀 보면은 오늘은 그냥 맨하 맨하의 날이었죠 2023 밴디치 자 밴디치가 SF의 월드 챔피언십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야 2023 시즌의 우승은 밴디치입니다 반지까지 이제 수요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세계전자의 뷔위는 타이버는 지금 이곳에 있는 뷔위가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저거 나중에 메나가 자, 다 반지 압수 야, 저렇게 또 손을 뻗고 사진 찍으니까 어, 굉장히 멋있네요 메나 RD,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너 이미 2번 캡콘 클럽 챔피언이예요 이 정도 레전드의 선수가 있었으니까 싶어요 아까 압도적으로 대단합니다 왜냐면 파이브랑 시스는 어쨌든 게임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게 좀 비슷하다고는 해도 근데 파이브에서 고트 오케이 알겠어 시스도 할 수 있을까? 바로 보여주잖아요 메나 증명을 하죠 예 네 지시 국회의팀의 우.S., 지금 세계 챔피언.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moderating. 지금 우리의 campeones. 모든 bandit's shirt that's the first thing I'm going to translate. He said the bandit's shirt has tripled its price now. He said it's been, you know, four very long years and we've been losing a lot. It's been a process, you know, it's inspiring that finally we got to make it happen and that it's indescriptible. You know, there's no words for this, for this feeling. Chris to Terry. Mena got a cover. My brother, we saw it in your face. We saw it in your gameplay. We know how much this type of thing means to you. Even the people that have doubted you, they can call you this and that, but now they have to make sure they add world champion at the end. What does that mean to you, Chris? First of all, I want to give all glory to God because without him, we would not be here standing up in front of everybody right now. So it means everything to me. I mean, we literally, as soon as Street Fighter League was over, we started training very, very hard every single day. Get home from work, train for hours and hours. I got to thank my family for supporting me the whole time. My girlfriend was very patient with me the whole time we were training. That's my pops right there. Got that victory for him. Thank you to Mena. Sharky, Sharky! Sharky right there. We tried our best. You know, there were some losses, there were some wins, but whatever needed to happen, happened in order for this man to show his true skills. So I want to shout out to everybody that supports us. And glory to God, man, glory to God.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Let's but now you shout out! You know, your name is Little Child in Chinese. So you started off really earlier in childhood. And you've been dominating the scene for so long. And now you have become a world champion. How were you able to stay in scene for so long? How to? I love fighting games. Yes, I love fighting games. Because, because the fighting games, because my English is not so good. But when I sit down here, it's the language for us. Right? Yes. Yeah. It's amazing. It's amazing. I'm so happy that Mena fight me with the teammate. Because Mena become the world champion. Oh, it's amazing. Yeah. I'm so happy. But my performance is not too good. So it's a long way for me. Yeah. So thank you, Mena. Thank you, Bandits. Thank you, Bandits. Thank you, Bandits.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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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ow we have a very special and important guest with us.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Yuki. Thank you. So, you may have a great achievement. Please come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uki Koujo. Yuki Koujo. Yoshino. 아 타이어 홀딩스 대표님이신가요? 총상금 스포츠는 80,000달러! 80,000달러! 그리고 타이어 홀딩스의 지원을 받습니다. 8만 달러 총상금은 아마 15만 달러였던 걸로 8만 달러! 1만 달러 계산해볼까요? 이미 다들 계산하고 계시네요. 8만 달러! 2천 5백만 원! 2천 6백만 원! 이렇게 오래 걸리죠? 스트리트파이터 리그 월드 챔피언 팀! 벤디츠! SF의 월드 챔피언십 우승은 벤디츠입니다! 벤디츠! 메나, 카바, 타타리안, 샤오아이로 이루어진 팀이 북미에서 우승을 하고 파이널에서까지 우승을 하면서 결국에 챔피언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SF의 월드 챔피언십 2023 챔피언인 벤디츠 팀 벤디츠! 메나, 카바, 크리스, 타트리안, 샤오아이 차지했습니다. 8만 달러 하나로 환산하니까 1억 6백만 원 정도 넷이서 나눠서 이제 그러면 인당 네! 뭐... 아닙니다. 괜히 드립 한 번 칠려다가 뭔 얘기를 하려고요? 지분 주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진 않겠죠. 근데 팀이니까 메나가 5천 정도 가져가고 뭐 이런 얘긴가요 또? 그쵸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F의 월드 챔피언십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3개 팀 일본, 북미 그리고 유럽 팀의 SF의 월드 챔피언십 대전이었고 결국엔 밴디츠 북미 우승팀이 SF의 월드 챔피언십을 가져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굉장히 사실 뭐 길었고 생각보다 길었고 캐콘컵 자체가 지금 일정이 사실 좀 하드하잖아요 저희가 또 없는 인력에 이렇게 계속 이제 새벽에 또 하니까 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좀 지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서 제가 좀 해봤는데 뭐 이것저것 또 하다보니까 또 실수도 나오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니요 고생했습니다 네 너그러이 좀 시청자 분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게 없어요 잘했습니다 네 아주 아주 좋았어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드디어 끝났네요 저는 끝났고 네 저는 내일 또 남았으니까 네 본선이 또 남아있으니까 또 본선에 이제 레샤 그리고 또 엔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많은 응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또 하면서도 이 스페인체로 채팅창 많이 봐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응원 좀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응원해주시면은 아마 선수들도 많이 힘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캡콘컵 10 내일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내일은 16강부터 그랜드파이널까지 지금 일정 나오고 있죠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잊지 마시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캡콘컵 그랜드파이널 16강부터 그랜드파이널까지 100만 달러의 주인공 아 저는 정말 한국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될 것인가 너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라 그래요 지금 뭔가 노림수가 있는데 아니 뭐 뭐 저기 스킨이라도 하나 사주겠지 아 그런가 네 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 3번 아웃핏 정도라도 사주겠지 아 아웃핏 3는 내가 사줄 수도 있어요 예 더 큰 걸 가야지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FM 월드 챔피언스 중계만 치고 내일 여러분들 캡콘컵 10 본선 그랜드파이널 16강부터 아 그랜드파이널까지 보내드리는 중계로 찾아뵙고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리트웨어로부터 K.S.A.R.A.V.I.S. 그리고 오늘의 해설 잊지 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람드 7강까지 1강의 주사 공장은 도와주시기 바랜 3강이상 2강이 1강까지 2강까지 7강까지 총 2강까지 1강까지 2강까지 2강까지 3강까지 1강으로 1강까지 1강까지 2강까지 1강까지 제작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멘다아D이 다시 다시 그는 그 문제 해야지 곧 도키도 그리고 2-1 1-2 1-2 1-2 1-2 1-2 1-2 1-2 . .. 질문이 아니고 아! . Asim 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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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윗! Great patience there. Resilience. But if you lose this, Bandits are in. The finals. Throw. Might as well do it again. Go out with a bang! And I literally... That fierce was far? Far enough? He needs an SBD at this point. And he's done. That's not going to be the round, but... He is done. Oh, no! I lied to you! What are you talking about? Ah!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do you mean? No level two yet. And a bad amnesia once again. And he will close it out with Shout to Earth. Bang! Metal RD! And the Bandits camp reign over the Team EU champs. He gets out. And because he defended that, that puts him in pole position to take this round, Bishop. Exactly it. He has nothing else to fear. The damage mitigated. The gauge drained. It was all Shaohai. How did that? And Max still Scarecabo with his... Oh, he's going to... Oh, that's everything. He's cashing out. He is doing everything vicious. Scout up. You know, I think he's alive by a pixel. Maybe. I think he's alive by a pixel. There you go. Good goal. One hit. Will give his team the advantage. And he doesn't even need the Super Art. Catch him. Oh. Using it so sparingly. Gabe Shaohai had a little false sense of security as well. Majority of the times we talk about that is a big adaptation of using... Christotarian. Doesn't want to burn himself out. He doesn't want to get burned out. But the level two is there. And I think he's got him in the range. The last hit should probably do it. Quite. Oh, that's a level one. Yeah. Kaba into level three damage. Now the lead is with Kaba right now. And he's really trying to burn out Sakonoko's beat. Being patient about it. I like it. Oh dear. Now. Now, now, now. Jammers. I'm gonna ask you a question. That was the forward fierce, but it was after the drive rush foul. From that range anyway. This is Christy. Good soup. My God. Establishing that life lead early. Getting that drive gauge back as well. What's the choice now for Bonchan on defense? Okay. Very deep uppercut. He's not deterred by the situation here. And that is gonna close it out. Because he's gonna get the blast knuckle. Set up the departure. Menardy. Do not fall asleep on that zoning game. Cause he'll drive rush in. And the grab. Takes it. From Menardy and Team Bandits. They are your Street Fighter League 2023 championship players. But it was unfortunate for him. But the mental fortitude. The captain's contribution. Of all time in our community. The US has truly cultivated some of the finest champions. And it's been proven here. It's not me just saying it. But more specifically. The Dominican Republic against Stand Up DR. That is all you, ladies and gentlemen. That was brilliant to see. You can hear the crowds. Very solid strategy at the start. But boy did these guys. Because. Yeah! Yeah! The Dominican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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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